대단한 자신감이로군. 그렇다면 어디 나의 일도를 감상해봐라. 정현석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보통 빠른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빠르면 천천히 선을 긋는 듯이 보였을까. 사마재현은 속으로는 겁이 덜컹 났다. 실로 대단한 도법이다. 정말 중원이란 곳은 하늘밖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곳인가. 그는 중원 무림생활에 그리 익숙치 않았다. 게다가 중원에 오자마자 그렇게 자아 심만만하게 생각했던 음향내공이 송경주에게 흐르는 물을 칼로 베는 듯이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입지 않았던가. 정현석의 이처럼 엄청난 도법을 보자 다시금 주눅이 들어 긴장하고 말았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정현석의 주의 한 척 부근에 탁자고 의자고 목재로 된 것은 모두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몇 개의 나무 토막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범인들은 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사마재현은 다소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도법이요. 불초가 볼 때엔 그 도법은 아마 파죽창법에서 옮겨온 것 같군요. 정현석은 실로 깜짝 놀라는 듯이 몸에 가벼운 격련이 잃었다. 어째선 녀석이 황마도검의 최고 절초인 파죽도검초를 알고 있지. 정말 예산놈이 아닌 듯 하구나. 사실 사마재현은 파죽창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 말했던 것 뿐이었다. 이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정현석에게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대엽 당신의 도법은 중원에서도 손꼽히리만큼 유명하고 또 당신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요. 반면 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 소졸이요. 당신이 정작 내게 칼을 휘두른다면 당신의 체면은 물론 당신의 위명까지도 깎아 내리는 일이 될 것이요. 흥. 위명은 한때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난 네놈을 잊어버릴 수 없겠구나. 주화를 아사간 네놈만은. 정현석은 지나온 명성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친 도사처럼 홀가분하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모순적인 말을 사마재현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른손에 쥔 칼을 들어 사마재현을 겨누었다. 사마재현은 목석이라도 된 듯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전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지나던 사람들도 뚫어진 들창문 사이로 문간 사이로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 수는 상당했다. 송경주와의 싸움이 궁금해서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사람들 중에 두 명의 사내가 유난히 돋보이고 있었다. 한 명은 화려한 풍채에 빼어난 외모를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서 있는 사내로 나이는 약관에 불과했다. 그의 외모를 보니 꽤나 많은 처녀들의 순정을 울리고 다녔을 것만 같은 정말로 잘생긴 얼굴이었다. 또 다른 한 명은 30세 정도로 보이는 중년인이었다. 그리 화려하지도 빼어난 외모를 갖추지도 않았다. 청삼을 입고 있는데 분위기가 도인 같은 신비스러움 이 풍겨져 나오는 듯 했다. 하지만 등에 한 자루에 칼을 꽂고 있음에 그도 무인 같기도 해 그의 정체를 알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청년의 눈은 시종 사마재현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연석의 도법에 정신을 잃은 듯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나지키 중얼거렸다. 저자의 무공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무기를 지니지 않고 싸운다면 승패는 뻔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사마재현과 정연석의 싸움이 대단한 공부라도 되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또 다른 사내 중년인은 시시한 싸움이라도 되는 듯이 한쪽 눈을 흘기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헌데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그도 생각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나도 이젠 응가할 때가 된 모양이군. 저런 혈기가 부럽게 느껴지니 말이야. 하지만 저런 혈기도 천도 앞에서 통할지 모르겠군. 그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사마재현은 정연석의 위험을 읽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내력을 끌어올리고 말았다. 헌데 내력을 끌어올리다 잘못되었는지 몸속에서는 뜨거운 기운들이 역행하는 듯이 기어를 뒤튜는 것 같았다. 수십만 개의 날카로운 암침들이 그의 몸에 박히는 듯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급하게 그 기운들을 순행시키느라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정연석은 이러한 순간을 그저 미소짓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 역시 잘못하면 심매까지 다칠 뻔했다. 역시 숨은 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그의 숨겨둔 내력 바로 부모님이 자기에게 만들어준 내공이었고 아직 한 번도 시전해보지 않은 내력이 아니던가. 사실 말이 내공이지 남들이 보면 사공이라 불릴지도 모를 아주 몹쓸 내력이었다. 바로 상대의 내공을 자신의 내공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시전하는 자신이 되돌려 보내지 않는 한 상대의 내공은 물론 진기까지 고깔되어 죽게도 할 수 있다. 그는 이 내공으로 상대를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 내공 무공이라 해도 무관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면 또 한 번의 살겁을 겪어야만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도 떠올라서였다. 그는 정연석이 순순히 물러나 죽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정연석은 그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칼을 들고 자기를 겨누고 있지 않은가. 정연석은 그가 연심 무표정으로 자신을 대함을 보고 탐복하는 한편 자존심이 심히 상해 있었다. 흥. 내 놈의 기세는 좋다만 나의 일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로군. 그는 칼을 걷어들이고 대뜸 소리치며 말했다. 이 생마 놈아. 너도 무기를 들어라. 너도 사내라면 나와 한 판 겨뤄보자. 그는 또 다시 사마재현을 보고 생마라 부르며 대결을 청하자 사마재현은 생각을 고쳐먹고 숨은 내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난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소. 그는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양손에 서서히 힘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때 여기 검이 있소. 라는 일갈성과 함께 평범하지만은 않은 검 한자루가 사마재현에게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 검을 받아들고 이 검을 던진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자는 조금 전에 유난히 귀티나게 뛰던 청년이었다. 사마재현은 검을 양손으로 잡고 폭권을 취하고는 그 청년에게 감사의 뜻으로 말했다. 귀하의 존성 대명은 어찌 되시오. 보잘것 없는 무명소절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려 하시오. 굳이 알고 싶다면 숨기지는 않겠소. 난 이철민 이라하오. 이소협 이 검은 당신의 애검인 듯 한데 어찌 생명부지인 제가 손상입힐 수 있겠소. 자 되돌려 받으시지요. 그는 검을 고스란히 앞으로 밀었다. 그러자 검은 긴 포물선을 그리며 그 청년에게 가볍게 날아가 잡혔다. 대단한 내공을 지니고 있었군. 중년이는 사마재현의 내공을 단박에 알아보는 듯 했다. 검을 받은 청년은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었다. 흥. 내놈이 나의 호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내 너를 곱게 놓아주진 않을 것이다. 비록 말은 그렇게 내뱉지 못했지만 그의 두 눈은 사납게 사마재현을 노려보았다. 실로 날카롭기 그지 없는 눈이었다. 정연석은 황마도법 1초 1호 1도로 그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요지부동. 그의 1초가 아무런 소득 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본 뒤 이 1초의 상대가 허점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는 전혀 아무런 허점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연석은 다시 1도 파승이란 도법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1도는 상대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도법이었다. 헌데 사마재현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전혀 무표정이었다.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냉엄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미 숨은 내력을 끌어올려 놓은 상태였다. 결코 상대가 허술하게 위험을 가해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천천어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으 뭐 뭐지 정연석은 도리어 논란소처럼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째서 전신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 누가 내 진길을 훔쳐 가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는 비틀거렸다. 쓰러질 듯이 어지러웠다. 사막을 걷는 것처럼 갈증도 심하게 났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지속되면 모든 진기가 고깔될 것만 같았다. 그는 피를 토하려고 올라온 피덩어리를 뱉을 힘도 없었다. 그야말로 맥없이 당하는 꼴이었다. 이 이 이건 전공흥력의 술수 놈은 흑도의 거물이라도 되는 것일까. 이런 상승무공을 어떻게 그는 기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상대가 쓰는 술수를 읽어내는 견식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신맥이 불규칙했고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내 굴복이라도 하는 듯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마재현은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무공을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정연석은 마치 강하게 잡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린 듯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다. 정대엽 당신은 이미 진기가 심히 소모되었소. 이만 손을 거둘 터이니 운기 조식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거요. 정연석은 몸을 천천히 일으키면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라가 극도로 치밀어 그만 울컥. 검붉은 피를 토하면서 일깔했다. 그 모습이란 지옥의 아비규완보다도 더 한 것 같았다. 이 생마놈아. 어디서 그런 사공을 익혔느냐. 내 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비록 진기 소멸 상태에 놓여 있는지라 그 음성은 매우 약했으나 발음만은 똑똑해서 누구나 약간의 청각만 발달되어 있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사마재현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록 내가 사공을 썼다고 해서 나를 사파라 칭하지 마시오. 흥. 그는 콧방귀 한 번을 낀과 동시에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고 만다. 사마재현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축하려 했다. 그때 정연석의 날카로운 눈빛과 동시에 그의 섬뜩거리는 칼이 사마재현의 아랫배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명도 양심도 개의치 않은 듯 보였다. 사마재현은 전혀 방비하지 않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반응으로 급히 몸을 뒤로 뺐다. 하지만 정연석의 빠른 칼은 피하지 못하고 짧지만 아랫배를 일치 정도 찔리고 말았다. 동시에 칼은 아주 굉장한 반탄력으로 인해 부러지고 말았다. 보는 이들 사마재현의 부인들을 비롯해 구경꾼들이 모두와 하는 탄식성을 내뱉고 말았다. 하지만 두 명의 사내는 비웃기라도 하듯이 웃음을 띄고 있었다. 한 사내는 그에게 칼을 던져주던 이철민이라는 청년이었고 또 다른 사내는 그 중년인이었다. 흥 싸움에서 그렇게 허를 보이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젊은 이로군 중년인의 중얼거림이었다. 사마재현은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면서 아랫배를 움켜쥐었다. 다행히 단전은 피했지만 단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상처를 입은 터라 마치 단전의 상처를 입은 것 같이 아려왔다. 그로 인해 그의 얼굴엔 극심한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졌고 바닥엔 그의 붉은 피가 낭자했다. 아 한순간에 방심이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이미 흘러 넘치는 피로 인해 그의 남루한 의복은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정연석은 비틀거리면서도 부러진 칼의 몸을 의지하며 일어섰다. 하지만 진기가 고깔된 상태라 또다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숨소리도 아주 거세웠다. 그가 가부자를 틀려고 다리를 모았지만 힘이 딸리는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가부자를 간신히 틀고 앉았다. 그리고 서서히 운기 조식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철민 그는 사마재현을 노려보더니 곰곰이 생각했다. 흥! 내 놈이 나의 호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주마. 내 놈이 부상 중인 이 상황에 너를 공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우면서 서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그에게 잠시 길을 비켰다가 이내 그 자리를 메워버렸다. 중년이는 그 청년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자 내심 이상하게 생각되었는지 시종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상하군. 저자에게서 살기가 느껴지는 건 또 무슨 이유일까? 그는 계속해 그 청년을 주시하고 있었고 연신 사마재현과 정연석도 주시하는 듯이 눈동자를 재빠르게 놀리고 있었다. 청년은 사마재현 앞으로 나서더니 검을 꺼내어 들었다. 내게 무슨 볼일이 있으시오? 사뭇 긴장된 음성으로 사마재현이 먼저 그를 보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씨익 웃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사마재현에게 검을 날렵하게 휘두르며 공격해대기 시작했다. 보는 이들은 모두 경악하기 시작했다. 모두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힐책하기도 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시는 거요? 사마재현이 재차 그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검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마재현은 몸의 중심이라 일컫는 반전 부근의 부상을 입어 예전처럼 그렇게 빠른 경공을 펼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검법이 어설픈 탓인지 그리 날카롭지 않은 듯 간간히 피할 수 있었다. 중년인 그는 극도로 이철민에 대해 화가 나 있는 듯했다.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었다니. 그는 이철민을 저주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22인 유연은 부상을 입은 가운데서도 남편을 도우려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왼팔을 다치는 바람에 기검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애달아했다. 주화 동생 동생이 어떻게 좀 해봐. 주화는 고개를 힘차게 한 번 끄덕이고는 양손으로 힘을 모았다. 이것 역시 마력으로 만든 탄지공의 일종이었다. 양손에 희미하게 빛이 쏟아져 나오는 듯이 번뜩거렸다. 이철민은 검을 휘두르는 가운데서도 어디서부터 새어들어오는지도 모를 빛 때문에 신경이 쓰여 견눈질을 해가며 그 빛을 바라보니 뒤편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의 손에서 이상야릇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곧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 눈치채고는 배뜩 소리쳤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하지만 주화가 그 소릴 들을 때는 이미 그 빛이 그녀의 손에서 떠나고 난 다음이었다. 아앗! 주화를 비롯해 유연주화가 깜짝 놀라 외치고 말았다. 그 빛은 곧장 이철민을 향해 날아갔었다. 하지만 이미 눈치를 챈 이철민은 검을 휘둘러 날아드는 그 빛을 향해 사마재현을 고의적으로 그 빛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등지도록 끌어들이고 말았다. 사마재현은 이미 많은 선열을 흘려버린 탓인지 그 움직임이 많이 둔해졌다. 그래서 인가 그 경력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으으 사마재현의 등줄기에 섬칭한 기운이 파고들었다. 동시에 아랫배의 상처도 충격을 받았는지 더 많은 피가 용소 숨쳐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수라 성조화는 깜짝 놀라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이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안쓰러운 듯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철민의 공격은 더 신이 나는 듯했다. 사마재현의 하체는 거의 굳어진 것처럼 움직여주질 않았다. 한 번에 도움닫기로 공중에서 계속 떠다닐 수 있는 부상경공을 쓰려고 했지만 내공이 따라주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체내의 모든 진기들도 흐트러져 평범한 사람과도 같은 힘뿐이었다. 그의 몸놀림은 둔하기 짝이 없었다. 이철민 그 청년은 사마재현을 놀림감이 되도록 천천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가 검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마재현은 맥없이 살을 베이고 말았다. 이렇게 비열한 무인이 있던가. 옛말에 군자의 목은 칠 수는 있어도 모욕은 줄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은 그를 모욕주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던가. 유연 일행은 당장이라도 이 싸움판에 뛰어들듯이 몸을 서서히 움직였다. 주안은 소소와 정영영을 보호하면서 뒤로 물러났고 유연과 성조안은 내력을 돕고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때 사마재현은 이철민의 검을 피하느라 정연석을 등지면서 피했었다. 이철민이 무섭게 찔러왔을 때 만약 그가 피하게 된다면 정혁석이 그대로 그의 검 끝에 찔려 생명을 잃을 것만 같았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려. 사마재현은 이철민의 검을 막으려는 순간 격문혈에서 따가운 느낌과 뜨끔거리고 시큰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다. 때문에 바닥엔 또 한 번 그의 짙은 선혈들을 낭자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격문혈은 전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체에 오장 중 하나인 신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아! 정대혁! 당신이! 정연석이 그 혀를 짚을 힘이 없었던지라 칼로 내리찌른 것이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사태였다. 다 죽어가던 그는 가만히 앉아서 운기 조식하고 있었던 것 같던데 언제 기력을 회복해서 공격할 수 있었는지. 사마재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그 허다한 살기도 느끼지 못했었다. 게다가 앞에서 찔러오는 이철민의 검에 그만 심폐부를 찔리고 말았다. 으아! 사마재현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핏줄기가 그의 가슴에서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철민은 마지막 획을 긋기 위해 힘껏 검을 치켜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그득하게 퍼져 있었다. 막 내리치려는 순간 그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경력에 그만 멈칫하고 얼른 몸을 피하고 말았다. 그 경력의 주인공은 바로 유연이었다. 그 경력은 그녀의 음양 내공이 함유된 장력이었다. 비록 왼팔을 다쳐 기검을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초식은 약하지만 막강한 위력을 지니게 된 장력만은 그대로 쓸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경공을 펼치게 되었다. 헌데 그것이 유연의 눈에 띄는 바람에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 아니. 그 경공술은. 비정 경공술. 막바닥에 발을 디디던 이철민의 눈빛도 날카롭게 일그러졌다. 역시 너는 동영인이 맞구나. 유연이 그렇게 외치자 그의 미간이 급격하게 일그러지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동영인이라 그런지 야만스러운 데가 있군. 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은 전혀 상관치 않는구나. 저 천도 정연석처럼. 중년인 그도 마찬가지로 중얼거렸다. 흥. 넌 동영의 국왕이 누구인지 아느냐. 내년이 그걸 왜 묻는 것이냐. 동영국왕의 존암은 유역천 이시란 분이다. 맞느냐. 그는 자신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다시 한번 거세게 미간을 찌그렸다. 유역천에겐 딸이 하나 있지. 그 군주는 말썽이 많기로 유명했지. 안 그런가. 이철민은 더더욱 의아했고 화가 치솟았다. 어떻게 동영의 일을 이처럼 상세히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더더욱이 그는 중원에 와서 중원인처럼 행동하고 말투도 고쳤는데 어째서 자신의 출신을 알아차렸는지 더더욱 궁금해했다. 그 군주는 낙양 태룡문의 이 공자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었지. 그래서 삼장군과 함께 중원으로 가게 되었지. 너도 동영인이라면 알 것이다. 넌 도대체 누구냐. 흥. 그 군주가 바로. 유연은 자신이라고 밝히려고 했다. 그때 삼아재현이 다 죽어가는 듯한 음성이었지만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그 군주는 이미 삼장군과 함께 세상을 떠났소. 아. 이철미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그 군주란 계집 때문에 우리 서방님이 부상을 입었단 말이다. 유연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었다. 하지만 이내 아래십수를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고 다시 한번 내공을 힘껏 끌어올려 쏟아 부으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 장력으로 인해 이철미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유연은 남편 삼아재현을 재빨리 부축해 아수라장 같은 그 싸움터에서 세 장 밖으로 물러섰다. 정현석은 부러진 칼을 들고 천천히 일어서서는 이철민을 노려보았다. 넌 무엇 때문에 나를 돕는 거지. 당신 때문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흥. 내 놈도 주화를 노리고 이러는 거냐. 웃기지 마시오. 하긴 저런 미인은 탐이 나긴 하지만. 그렇지만 남의 부인이 된 여인에겐 취미 없소. 정현석은 자기를 욕하는 듯한 언사를 듣자 참을 수 없는 화가 속구쳤다. 그래서 대뜸 칼을 그를 향해 내리질렀다. 비록 칼이 부러져서 그의 몸에 닿지는 않았지만 만약 칼끝이 온전했다면 그는 심히 깊은 상처를 입었으리라. 당신도 그 상태로 싸우고 싶은가 보군. 그렇다면 난 사양치 않겠소. 이철미는 검을 다시금 휘둘렀다. 정현석은 부러진 칼을 들고 그의 검을 막으며 일깔했다. 아직 애숭이로군. 이 검법으로 생마놈을 이겼다니. 이 생마놈아. 당할 놈이 없어서 아직도 전내가 몰칵몰칵 나는 이런 애숭이에게 당하느냐. 정말 화가 침이로 오르는 언사가 아니던가. 유연은 그 언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라가 치솟아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듯이 두 눈을 불아리면서 정현석을 뚫어지도록 노려보고 있었다. 삼하재현이 유연의 오른손을 잡았다. 유연은 얼른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상세가 극에 달했는데도 자신을 위해 미소 짓는 것을 보자 갑자기 두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바라보았다. 주화가 급히 달려와서는 유연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언니 뭐하세요. 서방님 상처를 치료하시지 않으시고. 유연은 벼락을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 그녀는 잠시 아연해하다가 급히 남편의 웃도리를 벗겼다. 주화도 급히 유연을 도와 남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정현석은 이미 이철민의 건법을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 사실 이철민의 건법은 그리 오묘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다만 빠른 경공 탓으로 그 칼롤림이 재빠르다고 느낄 뿐이었었다. 사마재현의 경우에는 그가 이미 부상을 입은 몸에다가 무리하게 내력을 쓴 탓으로 몸이 상당히 무뎌져 있었고 기력도 많이 쇠퇴해져 있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정현석은 이철민의 검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초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철민은 그 정강이를 한 대 채이고 그대로 꼬끄라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으으. 으. 흥. 정말 한심한 놈이로구나. 기껏 한 대 맞고 맥없이 주저앉고 말다니.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도리어 정현석이 고함치며 칼을 들어 공격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검을 세워 그의 칼과 맞부닥뜨리게 했다. 그러자 그의 팔이 시큰함을 느낀과 동시에 검이 부러지고 말았다. 기껏 경공술 하나만 믿고 까불어 대다니. 정현석의 도법은 실로 굉장했다. 진기는 생각대로 그리 호전되거나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공격이 그리 필요치 않은 도법만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 미실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히 이철민이 나설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겁에 질려 다시 검을 쥐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중현이는 비록 그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도 천도의 손에 죽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탓인지 그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마치 그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천지간 바람에 혼두라. 나의 말을 듣고 저 사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천지간 바람에 혼두라. 나의 말을 듣고 저 사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는 서서히 손을 모으더니 이내 활짝 펼쳤다. 그러다가 다시 서서히 손을 모아 합장했다. 도술. 그는 도인이던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기운이 이철민을 애워싸는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허둥실 공중으로 가뿐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보는 사람들은 모두 대경 실색이라도 하는 듯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하고 잃었다. 단지 사마재현은 그 광경에 그리 놀라지 않고 있었다. 누구지? 누군데 저런 도술을 부리는 걸까? 사마재현은 이철민이 허둥실 떠서 바둥바둥거리며 군웅들 머리 위로 날아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도술의 주인은 군웅 중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몇 번 고개를 돌려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유영과 주아는 남편의 치료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설사 그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사마재현은 군웅들 가운데 청색장삼을 걸치고 있는 중년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년인은 감았던 눈을 갑자기 불꽃이라도 이는 듯이 눈을 떴다. 이철민은 허공에 뜬 자신을 보면서 겁이 났던지 손이고 발이고 할 것 없이 휘 젖으며 내려서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몸의 균형을 가늘 수 없었다. 헌데 그 힘이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드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신의 힘을 모두 이끌어 몸을 뒤틀었다. 중년인은 힘을 거두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애숭이 이 녀석아. 어디로 도망치는 거냐. 정현석은 큰 소리를 치면서 이철민이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이철민은 군웅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중년인은 천도 정현석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직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천도. 그만 손을 쓰시게. 정현석은 그 중년인을 한번 쳐다보았다. 오호. 누군가 했더니 그 유명한 광내천 일악이었군. 광내천 일악이란 말에 모든 군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르르 떨며 한걸음 한걸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이이이. 일악. 일악도사다. 무림의 고수들은 그를 광내천이라 칭했고 두려움에 떠는 평민들은 그를 일악도사라고 칭했었다. 정현석은 겉으론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서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이 후들후들 떨렸다. 낭패다. 하필이면 진기가 온전치 못할 때 광내천을 보게 되다니. 광내천 일악의 내력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가 사악한 마력에 씌어 횡포가 심해질 때면 보는 여인들을 젊은 처녀는 물론이고 임신한 유부녀 등 가리지 않고 강간에 대고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살인을 종이장 영어버리듯이 해버리고 귀한 물건을 보면 서슴없이 강탈하고 도적대가 하고 다니는 짓은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군웅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꽃무늬를 빼며 사라져만 갔다. 달아나다가 넘어져 코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그들은 계속 달렸다. 아비규환 못지 않을 듯 한 모습이었다. 광내천 일악은 태룡산으로 가려던 길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이 창안한 도법의 수련을 쌓으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천도 정연석을 만났던 것이었다. 일악 너는 무림의 공족으로 몰린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군 그래. 그렇군. 그는 덤덤하게 말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갔다. 정연석은 덜컥 겁이 몰려 올라오는 듯 했다. 엉겹결에 한 걸음 뒷걸음질 했다. 천도 자네가 나를 포기했으니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하겠는가. 과거 광내천이 하고 다닌 것을 보면 누구나 경악치 못할 것이다. 흑도에서도 그의 이름만 들으면 오금을 펴지 못했으니 누가 그를 상대하려 하겠는가. 광내천 일악 그는 무공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해 감히 그와 대적하려 드는 사람이 없었다. 헌데 평상시의 일악의 모습에서는 그 횡포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온화한 중년의 모습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21천도의 허무한 마감 주아는 일악을 보면서 몸을 바르르 떨며 유연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유연은 그런 주아를 보며 매우 의아해했다. 주아 동생 왜 그러지. 저 광내천 일악이란 사람은 아녀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강호해서 그의 이름만 들으면 귀신도 도망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린 소녀까지도 겁간하는 음적이에요. 그 말에 사뭇 긴장되는 유연이었다. 나나 동생들을 겁간하려 들면 어쩌지. 보아하니 보통 실력을 지닌 자가 아닌데. 그녀는 주아를 바라보았다. 거의 동시였다. 주아도 유연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주아는 이미 유연의 맘을 읽어버렸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야 말았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내 얼굴에 굳어 결심을 다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아닌 이상 누구에게도 몸을 허락치 않음은 여인의 기본 정절이 아니던가. 비록 중원에 와서 부모님의 허락 없이 혼인을 했지만 그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다. 유연은 이락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만약에 사태의 암암리 공욕을 양손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광내천 이락은 다소 웃음띈 얼굴로 정현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현석은 긴장된 맘을 감추지 못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위명은 결코 허서더진 것은 아니었다. 이내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천도 자네 답지 않군. 흐흥. 이락도사께서 성인군자가 되셨나. 남을 돕다니 말이야. 후후후. 저 버르장머리 없는 애숭이가 맘에 전혀 들지는 않지만 자네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지.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보리리군. 이락이 개과천선이라도 했단 말인가. 개과천선도 못할 것도 없지. 정현석도 잘 알고 있었다. 광내천 이락의 원래 성품은 광명정대하고 의를 알고인을 아는 사람이다. 헌데 무슨 도수를 익히다가 잘못해 주아임마되어 가끔씩 발작을 한다는 것을 그 발작시기가 아니라면 광내천 이락은 여느 정인 군자 못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철미는 이락 뒤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현석을 노릴 기회를 찾고 있는 듯 이 눈이 매우 빠르게 돌아갔다. 저 도인의 무공이 괜찮군. 잘만 하면 저 천도라는 작자를 쉽게 꺾을 수 있겠는데. 흐흐흐 그는 어부질이라도 노리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웅기요상에 들어갔다. 정영영은 가느라치만 눈을 실룩거리며 눈을 떴다. 그녀는 온몸의 뼈란 뼈는 모조리 부러진 것 같은 느낌에 다시 한번 고통스러움을 맞아야 했다. 저들은 누구지? 누군데 저리도 험악한 인상을 쓰는 것일까? 그녀는 약간의 진기를 모으려고 운공을 몰래 시행하고 있었다. 약간의 진기가 단전에 모이더니 금세 운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상하다. 갑자기 공력이 증진되었지. 그녀는 잠시 이런 잡념을 버리고 계속 운공을 시행했다. 정현석은 점점 폐부에서 넘어넘칠 듯한 핏덩어리를 느꼈다. 하지만 그 피를 뱉을 수 없어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것을 몇 번이나 다시금 삼키었다. 이락은 그의 인상을 보고는 그가 주하인마에 상황에 놓여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당장에 달려들어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그 호의를 받아 들릴지 의문이라 섣불리 손을 쓰지 않았다. 천도 자네가 한 가지 약조만 한다면 난 그냥 물러나겠네. 정현석은 말이 없었다.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금방 생각나지 않았었다. 천도 저 청년을 살려주게나. 그가 손끝으로 한 사람을 가르쳤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재현이었다. 저 녀석은 안 돼. 나와 아직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그렇다면 넌 다시는 황마도를 잡지 못한다. 정현석은 움찔했다. 내가 간신히 황마도 법을 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정현석은 이락에게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철민 그는 이락의 말을 듣고는 털이란 털은 삐죽삐죽 서는 것 같이 오싹한 느낌이 전신을 퍼져나갔다. 난 없인 여기다니. 내 너를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중원을 떠나고 말 것이다. 흥. 어디 두고 보자. 다시 이락의 온화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상당한 내공임을 짐작할 수 있는 음성이었다. 저 청년을 살려준다고 약조만 하면 난 내 갈 길을 가겠네. 정현석은 생각했다. 거짓 약조를 해서 일단 광래천을 보내버리고 나서 처리하면 되겠군. 어차피 내 위명은 신경쓰지 않기로 했으니. 그는 눈을 불아리며 말했다. 좋다. 내 약조하지. 하지만 저 녀석은 내 손에 죽어야겠어. 그가 가르치는 사람은 이철민 바로 그였다. 듣고 있던 이철민은 경공을 펼쳐 두 사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락에게 공손히 읍하며 말했다. 1. 선배 제 걱정은 마십시오. 흥. 그는 코수숨을 한 번 치더니 그의 인사는 무시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정현석을 보면서 말했다. 천도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 보고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는 훌쩍 몸을 돌렸다. 천도 약속을 어기지 마라. 넌 약속을 어기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둬라. 그리고는 그의 그림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이 아주 우렁차게 들려왔다. 천도 약속을 어기지 마라. 내가 그에게 살수를 펼친다면 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정현석은 회심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락이 그렇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사실 이락은 정현석의 진기를 생각해서 사마제 형과의 결투는 피하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생각해 손쓰지 말도록 부탁했다. 이철미는 정현석을 매우 사나운 눈초리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쉽게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락과 정현석이 싸워 어부지리를 얻을까 했는데 이제는 사마제현을 이용하기로 했다. 천도 선배 당신의 원수는 바로 저자가 아니었소. 정현석의 맘속에는 사마제현의 목을 치려는 마음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이철민의 한마디에 그만 마음속에 불이 일었다. 그렇지. 그렇지. 나의 주화를 아사간 놈이지. 그는 칼을 쥐고 사마제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유연히 먼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더 이상 다가오면 용서하지 않겠소. 흥. 내년에게 그럴만한 실력이 있을까. 유연은 양손에 힘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싸늘한 바람이 있는 듯이 몸을 에이어왔다. 흐흐흥. 이젠 장법으로 나와 겨루려는 거냐. 좋다. 그가 칼을 등에 꽂고 양손에 힘을 집중시켰다. 수공장법. 그의 일갈과 함께 날아드는 날카로운 장력의 유연은 자신도 모르게 장력을 잇는 힘껏 뻗었다. 펍펍펍펑. 주위에 있는 모든 탁자와 의자는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두 사람은 한 장이나 서로 뒤로 물러나야 했다. 대단한 장법이군. 그 장법의 이름은 뭐지? 나의 장법은? 그녀는 이 장법의 이름을 묻자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이다. 낭호 장법. 뭐? 우하하하하하하. 서방을 지킨다고. 하하하. 그는 앙천대소하면서 껄껄 웃어 젖혔다. 뭐가 그리 우수우냐. 낭호장이 아니라 낭사장이라고 해야겠구나. 하하하. 유연은 순간 화가 치밀어올라 자신도 모르게 성공을 펼쳤다. 하지만 그리 날렵한 초식이 없는 장법이라 이내 정연석의 장법에 밀려나고 말았다. 주화는 유연의 위급함을 알고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의 비수를 끄집어냈다. 그 비수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또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다. 자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녀가 그렇게 비수를 던지자 그 비수는 정광석화처럼 정연석을 향해 날아갔다. 매우 경력이 실려있어 맞는다면 그 상세는 그리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정연석이 유연의 내장을 파열시키려고 가까이 몸을 달라붙으려고 했다. 유연은 위급함을 알고는 계속 뒷걸음질 치며 방어만 했다. 그때였다. 어디서 알 수 없는 경력이 그 둘 사이로 비집고 날아든 것이다. 순간 정연석의 오른쪽 김은혈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 김은혈은 맨 아래 늑골 밑에 있는 혈로 호흡을 곤란하기도 하고 내장을 파열시키기도 하는 곳이다. 그곳을 날카로운 비수가 뚫고 지나갔으니 그는 다섯자나 뒷걸음질하면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철민의 검을 든 소나기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지금이 천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천도가 헛걸음질하는 것을 틈타 재빠르게 경공을 펼치면서 검을 휘둘렀다. 그 검에 빠르기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빨랐다. 정연석이 그 기미를 눈치채고 칼을 뽑을 뽑았다. 하지만 칼을 뽑으려고 올린 오른팔은 날카로운 검에 의해 무참히도 절단되고 말았다. 으아악 그의 비명소리도 잠시 연이어 펼쳐지는 날카롭고 신속한 검법에 그는 질러도 터져나오지 않은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다. 그의 두 눈은 날카로운 검에 의해 베이고 양쪽 귀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의 남은 왼팔도 육토막으로 잘려져버렸다.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으려는 듯이 검은 이제 그의 양다리로 향했다. 정연석은 검이 날아드는 소리를 간신히 듣고 움직였지만 시큰한 통증과 함께 양다리는 무가 썰리듯이 싹둑 잘려지고 말았다. 그는 털썩자리에 엎어져 뒹굴고 있었다. 보는 사람들의 간담은 썬은 했다. 어찌도 저리 악랄할 수가 있지. 주안은 그가 죽어져 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 아파할 뿐 나서지 않았다. 헌데 저렇게 도륙당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지력을 이용한 마력을 내뿜었다. 그것이 정연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이철민은 그와 동시에 검을 휘둘려 그의 목을 쳐내려갔다. 아수라 성조와의 탄지력으로 날아가는 무형의 기가 정연석의 천돌렬을 꽤 뚫고 지나가 버렸다. 이철민의 검은 그의 목을 쳐내고 말았다. 털썩. 허공에서 팽그르르 돌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정연석의 수급. 처참하기가 그지 없었다. 사실 주안은 정연석을 고통없이 숨지게 하려고 탄지공을 이용했다. 헌데 그러한 것이 모든 안배도 이철민의 검 앞에 무참히도 죽고만 것이었다. 이철민은 검을 높이 치켜들고 길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 속에는 통쾌한 기운도 곁들여져 있었다. 이십이 사라진 사마재현. 사마재현은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비록 방심으로 인해 정연석에게 두 번이나 공격을 당했지만 그것은 자기 탓으로 여겨 그리 분노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철민을 보고는 그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자고로 무인은 죽일 수는 있어도 모욕은 줄 수 없는 것인데 너는 어째서 그리도 모욕을 주는 것이냐. 이철민은 고개를 획 돌리며 날카로운 눈으로 사마재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굶주린 승냥이의 눈빛 살인에 굶주린 들짐승의 눈초리였다. 흐흐흐. 내놈이 무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그의 의도를 몰라 잠시 의아해 했다. 흥. 무인이란 자고로 때를 알아야 하는 법. 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너와 대결을 하는 것. 사마재현은 한걸음 앞으로 내딛었다. 나하고의 대결을 원해. 그렇다. 나와의 싸움을 위해 그렇게 비열한 수단을 써야만 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동영무사의 장점이지. 그가 동영무사를 들먹이자 사마재현은 문득 고개를 돌려 유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동영무도를 들먹인다면 나는 동방무도를 걸어내야겠구나. 동방인이냐. 그렇소. 후후후 좋은 명군이 생겼군 그래. 그렇군. 이철민은 검을 빼어들고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매우 민첩한 솜씨였다. 그러나 사마재현은 꼼짝딸싹하지 않고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백색 찬란한 빛이 분산되는 듯이 번뜩거리는 것 같더니 이내 검형을 취하고 있었다. 내 비록 검술엔 이소협에게 미치진 못하겠으나 사양할 수는 없겠지. 받아라. 이철민의 재빠른 경공과 검놀림에 유연 일행은 경악했으나 그의 검이 사마재현의 몸으로 뻗을 때마다 번뜩거리는 빛과 함께 그 검이 튕겨져 나갔다. 그가 그 검을 모조리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철민의 재간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검법을 펼쳤지만 그의 머리칼 하나 베질 못하고 있었다. 사마재현은 왼손을 가볍게 들어 과일을 움켜쥐듯이 오므리고는 앞으로 뻗으며 일갈했다. 오지공. 그의 손끝에서 빛이 반짝이는 것 같더니 이내 이철민에게로 날아가 버렸다. 이철민은 검을 들어 그 빛을 막았지만 그 빛 중 하나가 검을 꽤 뚫고 그의 오른쪽 중구열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 으아악. 순간 그는 오른팔 전체가 마비가 되는 듯 절여오더니 팔에 맥이 풀려 그만 들고 있던 검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비겁하다. 싸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난 나의 무공으로 상대하는 거야. 어디가 비겁하다는 거지. 2. 그는 이를 악물며 떨어진 검을 왼손을 집으려 했다. 순간 그의 목에 따끔한 통증이 밀려 들어왔다. 그는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삼아재현이 자신을 향해 오른손을 치켜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그만하시지. 흥. 어림없는 소리. 그는 경공을 펼침과 동시에 몸을 뒤로 뒤집었다. 하지만 삼아재현이 공격해온다면 그는 영락없이 생명을 잃을 판이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삼아재현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을 거두었다. 왜 공격하지 않는 거지. 난 이미 내게 치명상을 입혔어. 무엇이. 내 왼손 바닥을 한번 보시지.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왼손 바닥을 펴보았다. 중충열에서 시작한 검은색의 핏줄기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 흑선이 한 치 정도 위로 올라왔다. 이이이이 이건 뭐지. 내 생명선이라고 해두지. 생명선 그 독선은 정확히 49일 이 지나면 내 심장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넌 오장육부는 물론이고 내 몸의 모든 피와 살이 썩어버릴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흑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모든 핏줄기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팔목을 부여잡고 삼아재현을 보면서 외쳤다. 해독법은 해독법은 없다. 없을 리 없다. 빨리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여기에 매장시켜버리겠다. 그럴 능력이 있을까. 이철미는 왼쪽 편에 서 있는 기둥을 발견하고 독이 서려 있는 왼손으로 일장을 가해버렸다. 그러자 그 기둥에는 시커먼 장문만 남은 채 그대로 서있었다. 삼아재현은 아연실색해버렸다. 독을 불어넣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독이라 생각하니 저렇게 독장을 발휘하게 되다니. 순간 우지지.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둥이 갈라지고 있었고 천정에서는 흙먼지를 비롯해 기와짱이 소낙비 내리듯이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 삼아재현은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몸을 피했지만 유영과 주화가 한쪽 모퉁이에 서 자칫 잘못하면 깔려 죽을 판인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몸을 피하지 않고 그자 위에서 내공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뜨끔거리는 아픔이 밀려 들어왔다. 으아아아 그는 고통에 모시겨 소리지르면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장력을 내질렀다. 그 장력은 그의 모든 경력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와짱은 가루가 되어버렸다. 하하하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 내 처들이 죽어가는 것이나 구경해라. 하하하 이철미는 그렇게 외치더니 몸을 날려 여관을 빠져 나가버렸다. 유연과 주아는 웅공중인 정영영을 부축하고 주아는 소설을 껴안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때였다. 이쪽으로 오시오. 모두들 소리나는 쪽을 바라다 보았다. 앗 당신은 그는 여관 주인이었다. 그는 마루바닥에서 고개만 쏙 내밀고 있었다. 분명 그가 있는 곳은 비밀 통로일 것이다. 유연 일행은 그 비밀 통로로 재빨리 몸을 감추었다. 사마재현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려는 순간 그는 갑작스럽게 날아드는 경력을 느끼고 몸을 급히 뒤집었다. 그 경력은 순식간에 여러 개의 기둥을 쓰러뜨려 버렸다. 순간 사마재현은 쓰러지는 기둥의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울컥 토하는 피도 없었다.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철민은 분통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마구 장력을 후려 갈겼지만 그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 듯 품속에서 불씨를 꺼내어 불을 붙인 뒤 장력으로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것으로 이내 여관은 이내 불길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길을 보고 너도 나도 뛰쳐나와 불길을 끄기에 급급했다. 이철민은 왼팔을 움켜잡고는 그곳을 급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불을 끄는 동안 한 검은 그림자가 그곳을 스치고 지나갔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사라져버렸었다. 사람들의 손발이 합심하자 불길은 이내 잡혔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것이라고는 타다 남은 기둥뿐이었다. 그때였다. 땅속에서 문짝이 하나 털컥 올라오는 것 같더니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먼저 기어나온 사람은 여관 주인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어나온 사람은 유연이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맞아 사방을 둘러보며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찾는 듯이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뒤이어 나온 사람은 과견주였다. 그녀는 올라와서 뒷사람을 부축하는 듯이 그곳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붕대를 칭칭감은 정영영을 끌어올렸고 다음에 소설을 받았다. 성주화도 뒤따라 나왔다. 주화가 나온과 거의 동시에 유연은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의 물건을 거머쥐고 통곡을 했다. 주화와 주화가 급히 유연의 곁으로 달려왔다. 언니 무슨 일 주화가 유연이 거머쥔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 그녀도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물건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재년이 머리를 묶었던 머리띠였다. 그 물건은 불에 거의 반이나 그을려있었다. 주화는 시력을 돋구어 시신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시신은 없고 자그마한 옥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화가 그 옥패를 주워보니 거기엔 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글씨는 매우 정성들여 쓴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주화가 나지키 그 이름을 읽었다. 도재현 순간 유연의 귀가 쫑긋 서는 듯이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주화가 들고 있던 옥패를 재빠르게 낚아챘다. 그녀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아니 손뿐만이 아니었다. 아 언니 도재현이 누구죠? 그분 서방님의 본명이야. 네 서방님의 본명이라고요. 두 사람은 그야말로 희망의 빛을 잃은 듯했다. 서방님이 세 여인은 한테 어우러져 통곡을 했다. 그 곡소리가 얼마나 철양하던지 사람들도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23 기인 들렀게 석양이 붉게 타오르는 들판을 바람과 같이 가로질러 달리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그 그림자의 어깨엔 한 사람이 엎여 있었다. 히야야 그 그림자의 일갈성과 함께 하늘로 높이 치솟았다. 십여장이나 뛰어올라가더니 그 다음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주위엔 온통 대나무밖에 없는 듯 보였다. 그중에 대나무로 만든 집이 한 채 보이고 집 앞 왼쪽편에 자그마한 문패도 보였다. 그 문패엔 입곡즉사라 적혀있었다. 정말 끔찍한 문패가 아닐 수 없었다. 집안에서 밝은 빛과 청롱한 여인의 음성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사부님 누구예요? 새로운 제자지.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적적했는데 하지만 사문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쩌죠? 뭐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 같고 비밀이라니 사부님 피곤하시죠? 음 천리길이나 달려왔더니 좀 피곤하구나. 동아 이 녀석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켜라. 치료를 해야만 할 것 같구나. 네. 문이 열리면서 전신에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 걸어나오더니 대나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안에는 알몸으로 발가벗겨진 사내가 들어 누워있었고 그 곁에서 지켜보는 이제 178세 정도 되었을 소녀가 정갈하게 앉아있었다. 사내의 몸은 매우 건장했다. 매끈한 피부에 우람한 금골보는 여인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얼굴 그는 얼굴이 매우 추하게 생겼다. 왼쪽 뺨에 보기 흉한 곰보 자욱이 드러나 있었다. 소녀는 목포 한 장을 그의 몸에 걸친 다음 가벼운 손놀림으로 몇 번 허공을 가로 질렀다. 그리고는 길을 운집하려는 듯이 두 눈을 감고 양손을 모았다. 곧이어 그녀의 손이 그를 향하더니 이내 그녀의 손에서 알 수 없는 무형의 기가 그를 엄습해버렸다. 그러나 곧이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그녀의 장력을 맞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동아라 불리는 소녀는 방문을 나서면서 전혀 불안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웃음만이 그녀의 얼굴에 퍼져 있을 뿐이었다. 소녀는 대나무 숲을 지나 뒤편으로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대나무를 지나는 보법 이 예사롭지만은 않았다. 필시 이 대나무 숲은 무슨 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소녀가 대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엔 김이 모락모락 솟아 오르는 폭포수가 보였고 그 아래의 한 사람이 물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없어진 그 사내였다. 소녀는 스르르 몸에 걸친 옷을 하나하나 흙빛을 뿜어내는 소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보는 사내라면 필시 그녀를 품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쓸 것만 같았다. 소녀의 전라도 잠시인 듯 소녀의 아름다운 나시는 물속으로 감추어져 버렸다. 소녀는 유유히 물속을 논의는 고기처럼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가부자를 틀고 앉아 있었으며 허리 아래쪽으로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몸은 시체처럼 뻣뻣하게 굳어있었다. 물에 젖은 그의 머리칼이 그의 추한 얼굴을 가리우는 듯 했다. 소녀는 정성스레 그의 몸에 손을 얹어 목욕을 시키고 있었다. 그녀에겐 부끄러움도 없는 것일까. 사내의 은밀한 부분까지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으니 말이다. 실로 낯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목욕 습성이 몸에 베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엔 즐거운 듯이 미소가 그윽 했다. 목욕이 끝났는데 소녀는 조금 전 집안에서 했던 것과 꽃같이 손 동작을 하더니 장력을 그에게로 쏘다 또 다시 그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수법은 1천여 년 전에 실전되었다는 도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불어 워하는 술법으로 20 추월 대법 이라는 불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연 그 비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심지어는 그 술법을 창안 한 사람 조차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술법을 쓰면 자신은 물론 특별히 상대까지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전대미 문의 술법 이었다. 그러나 이 술법을 시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각자의 공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이치를 따지고 본다면 이 소녀의 나이는 이 백살이 더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데 어떻게 해서 고작 178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 노인은 알몸으로 가부자를 틀고 앉아있는 사내의 명문여를 누르고 자신의 진기를 주입시키고 있었다. 헌데 이상한 것은 노인의 얼굴이 매우 극심하게 일그러지고 고통스러워 하는 듯 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노인의 진기가 모조리 사내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으니 말이다. 대단한 녀석 1호군. 내공이 이 정도로 깊을 줄은 몰랐는걸. 노인은 단전에서 진기를 최대로 끌어올려 밀어넣었다. 하지만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정없이 노인의 진기가 빨려 들어가 버렸다. 이대로 손을 놓아버리면 나난 녀석이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겠구나. 이 녀석이 전공흡력의 마공까지 익히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노인은 자신이 이렇게 진기로 상세를 치료하려던 것이 후회마급 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었던가. 이 녀석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800년의 공력을 모조리 앗아가는구나. 노인의 얼굴엔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들었다. 진기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내가 진기를 많이 빨아 당기면 당길수록 노인은 더 고통스러워 했다. 이때 노인의 등 뒤에서 한 줄기 따스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노인은 기운을 되찾는 듯 싶었지만 이내 그 기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알고 크게 외쳤다. 안됐다. 어서 어서 거둬라. 노인은 아주 분한 것을 감출 수 없는 듯이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미 등 뒤의 기운은 앞에 사내에게로 모조리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노인의 등 뒤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검은 머리칼이 어느새 점점 희게 변해 가고 있었다. 사부님 저 전더 이상 소녀의 아름다운 피부는 보기도 구역질 날 정도로 쭈그러지더니 노인의 몸에서 손이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몸이 사르르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노인은 제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녀석 너와 같이 죽으리라. 노인은 그렇게 일까라면서 손을 거두려고 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의 손은 사내의 몸에서 전혀 떼어낼 수 없었다. 노인은 대경 실색하고 말았다. 내가 내 무덤을 파고 말았구나. 놈의 전공 흥력은 무공이 아니었어. 무공이 노인의 고개가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이내 노인의 몸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노인의 손은 풀썩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이 내 가루가 되어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사내의 몸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그의 몸에는 열 갑자의 공력이 존재해한다고 한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믿지 못할 것이다. 아니 믿지 않을 것이다. 한 갑자의 공력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보기 힘든데 열 갑자의 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아마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한 갑자의 공력을 가진 사람은 무림 지존을 꿈꾼 다지만 열 갑자의 공력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무엇이겠는가 사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 황청 녹 102 5색의 빛이 그의 전신을 휘감 았다. 그의 몸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바람도 일지 않았고 어떠한 기물도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렇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바람조차 잃지 않는다니 사내의 몸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고 있었다. 지붕에 작은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여전히 그 빛은 그를 감싸며 돌고 있었다. 비추어진 햇살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런데도 사내는 여전히 오색찬 란 한빛에 감겨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3일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24 20 추월 대법 마침내 사내의 몸이 느릿하게 그 형체가 드러났다. 오색찬란한 빛은 서서히 퇴색하더니 그 사내의 몸에서 희뿌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사내는 예전에 그 사내가 아닌 듯 보였다. 전신의 털이란 털은 만년백설처럼 은백색을 찬란하게 뽐내고 있는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백발은 마치 여인의 머리칼처럼 허리까지 가부절을 풀고 몸을 일으켰다. 왜 이리 몸이 가볍지? 그는 자신의 몸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백발이 되다니. 그는 자신의 몸을 더듬거렸다.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몸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보기도 겁이 났던 것이다. 여긴 어디지? 그는 몇 걸음 걷지도 않았다. 헌데 벌써 십여 장이나 밖으로 뛰어나가는 듯이 움직여버렸다. 그는 슬쩍 뒤돌아보면서 배경 실색했다. 이럴수가 그의 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몸을 날려 그 물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작은 폭포수가 있는 호수였다. 그는 그 호수면에 고개를 내밀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 내 얼굴이 그는 자신의 얼굴을 더듬거렸다. 왼쪽 뼘에 심한 곰보처럼 생긴 흉터를 연신 더듬었다.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훼손시키려는 듯이 쥐뜯었다. 순간 그의 왼쪽 다섯 손톱이 모두 부러지면서 그 얼굴에 곰보 흉터가 있던 얼굴에 살 같이 반쯤 찢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오른쪽 손톱으로 그 살 같이 완전히 뜯어내려는 듯이 손을 움직였다. 그러자 그는 따끔거리는 통증과 함께 그 곰보 흉터를 완전히 돌여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그의 오른쪽 다섯 손톱도 부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그 부분을 돌여냄과 동시에 오색 찬란한 빛이 어디서 새어나왔는지 알 수 없게 그의 얼굴을 휘어 감싸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저번처럼 3일 밤낮으로 감싸고 돌진 않았다. 그는 다시 수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아 그의 온전한 얼굴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고 야 말았다. 이 신비의 주인공은 바로 사마재현이 아니던가. 그는 그가 방금 벗겨낸 살갖을 보았다. 분명 사람의 살갖과 짐배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과견주의 인면피구임을 늦게나마 알 수 있었다. 그는 부러진 손톱 하나를 주섰다. 그리 길지도 않는 것이 매우 단단하게 보였다. 그는 그 손톱으로 인면피구를 한번 찔러 보았다. 그러나 그 인면피구는 뚫리지 않았다. 이상하다. 어째서 이 인면피구가 뚫리지 않는 거지. 그는 보통의 인면피구라면 손톱으로 그어도 찢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헌데 이 인면피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상한 생각에 자신의 팔에 힘껏 그어보았다. 근 삼치가량 그어지더니 선열 이 낭자하게 흘러나왔다. 희. 흰피. 그의 피가 어느새 저처럼 묽은 흰빛을 띠고 있는 백혈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 그 붉은 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괴물이라도 된 건가. 어째서 붉은 피가 아니고 흰 피가. 그는 덜컥 겁이 났다. 예세서에 보면 희귀열에 관한 문장이 있다.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 나 의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백혈을 지닌 사람은 만독불침은 물론이거니와 천만해독의 효과도 있다. 그의 팔에서 흘러내리던 선혈은 이내 멈추고 다시 오색찬란한 빛이 어디서 뿜어져 나왔는지 그의 상처를 휘감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 자리엔 어떠한 상음도 남지 않았었다. 분명 조금 전 그 빛은 호신기의 일종일 것이다. 그렇다면 난 죽지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집안으로 들어선 그는 두개의 침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방에 위치한 이 침상을 본 그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첫번째 침상에 몸을 눕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안고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석에 낡은 온 무더기가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발을 옮겨 그 옷을 집어들었다. 땀냄새가 지긋이 나는 옷이었지만 그는 사양할 형편도 되지 못한 상태가 아니던가 그는 그 낡은 옷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입었다. 좀 작은 듯 했지만 그래도 입을 만 했다. 그는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몇 권 안되는 책이 꽂혀있는 책꼬지를 발견했다.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책이라도 읽으려는 심산에 그는 제일 왼쪽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다. 그가 책 한 권을 빼내려는 순간 그 책의 기관이 설치되었 었던지 드르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이 갈리더니 어두컴컴한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오호 이런 집에 비밀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니 그는 호기심에 그 비밀 통로로 발걸음을 저도 모르게 옮겼다. 계단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칠들 같은 어둠 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초저녁 같은 밝기로 볼 수 있었다. 시력이 더 좋아진 것 같군. 분명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암흑인데 말이야.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한걸음 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위를 살폈으나 그리 이상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길이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 거린 듯 보였을 뿐이었다. 그가 차 한잔 마실 시간쯤 그는 또 하나의 문을 만나야 했다. 그 문에는 손자국이 하나나 있었는데 필시 그 손자국이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손자국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대고는 슬쩍 밀었다. 그러자 그 손자국은 근 삼치정도 푹 들어가더니 그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안은 대낮같이 밝았다. 마치 한여름날 햇볕을 쬐는 것처럼 따갑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는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안에는 정말 별천지였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하나의 석상 이 시야에 들어왔다. 보통 탁자만한 너비에 돌로된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 석상 위에는 하나의 낡은 책이 놓여져 있었고 그 책에는 207월 대법 이라는 제명 위에 붉은 옷관이 놓여져 있었다. 그는 옷관과 책을 함께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무심코 책장을 넘겼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동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책장을 넘기는 손도 그만큼 그 책을 끝까지 완전히 독파하고 말았다. 그는 가볍게 책을 놓으며 탄식했다. 아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될 마공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도 내가 가지게 되다니 실로 끔찍하다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는 그 책에 손을 얹고 한 번 힘을 주자 사르르 가루가 되어버렸다. 이젠 어느 누구도 이 마공을 익히지 않겠지. 그는 무릉도원 같은 이곳을 보면서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구나. 천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있는 연못으로 발길을 돌렸다. 연못의 물은 온천수 처럼 매우 뜨거웠다. 그러나 그는 그 뜨거움을 전연 느낄 수 없는 표정이었다. 가볍게 그 물에서 웅기 조식을 했다. 그러자 또 다시 오색 찬란한 빛이 새어나와 그의 몸을 가볍게 감싸고 돌았다. 그러면서 그 연못의 물을 모조리 수증기로 만들어버렸다. 수증기로 화한 연못 물은 그의 체내로 급격히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땀방울만이 송글송글 맺혀 있을 뿐 이었다. 전혀 피로하거나 괴로운 표정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는 몸을 일으켰다. 길게 느리워진 그의 머리칼이 유난히도 아름다워 보인다. 그는 머리칼을 쓸어 올려 옷관으로 묶었다. 그는 다시 그 낡은 옷을 주워 입었다. 영천명수라. 이것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군. 그는 문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뒤돌아 서서 문을 닫고는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 가기 시작했다. 그는 계단으로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뒤돌아 보더니 뭔가를 결심한 듯이 중얼거렸다. 역시 없애버려야 겠어. 그는 양손을 들어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몇 번 휘저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굉장한 바람과 함께 동굴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문은 영원히 그는 계단으로 올라와서는 또 한 번에 한숨을 내쉬었다. 아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구나. 아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를 반겼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그 공기를 마셨다. 마공도 의롭게 쓰면 좋은 무공이 될 수도 있겠지. 그는 양손에 오색찬란한 빛이 작은 구슬처럼 모아졌다. 이 오강폭염주는 단순히 빛을 뿜어내는 것 말고도 파괴적인 힘이 다분히 들어있다고 했지. 흥이 정도의 소주면 충분할 거야. 그는 그 구슬을 슬그머니 허공으로 띄웠다. 그러자 그 구슬은 대나무로 만든 집으로 향했고 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불길이 삽시간에 일었다. 아침에 와 함께 떠오르는 불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그는 그 불길과 함께 허공으로 멀리점이 되어 사라져 갔다. 유연은 요즘 들어 거의 음식을 패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심지어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다. 곁에서 지켜보는 주아와 주아는 그저 유연의 몸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언니가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서방님이 돌아가신지도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러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려야 할텐데 서방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 사람 모두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말이야. 주아는 왠지 모를 슬픔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흘러내리진 않았다. 유연은 아무 생각도 없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당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은 왜 먼저 가버렸죠? 그녀는 어느새 흐느낌으로 하소연 하듯이 말을 뱉었다. 그러나 그 말은 목에서 맴돌 뿐 밖으로 흘러나오진 않았다. 주아와 주아가 나란히 그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들의 배도 이미 만삭이 다 되어 부풀대로 부풀어 있었다. 언니 식사하세요. 언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연은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언니 그녀는 이내 웃음 지으며 눈물을 훔쳤다. 괜찮아. 그래 먹을게.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서방님이 아시면 더 슬퍼하실 거야. 그치. 주아와 주아는 서로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며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잠시 후 그들은 웃음을 띄며 다시 유연을 바라다 보았다. 언니의 말이 맞아요. 주아도 글썽이는 눈물을 감추며 애써 웃음 짓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소소는 문 밖에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했다. 식사가 다 되었어요. 빨리 내려와서 식사하세요. 주아가 유연을 말했다. 언니 내려가요. 응.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낙양성 중심지에서 그들은 자리잡고 생활하고 있었다. 유연은 음식점을 자그맣게 하고 있었고 곽연주는 약방을 경영하고 성조와는 모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되어가고 수입도 괜찮았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다. 6년이란 시간이 그야말로 눈감짝 할 사이에 흘러가고 있었다. 25. 믿을 수 없는 일 도가 반점 이곳은 낙양에서도 제법 소문난 음식집 이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밖에서 줄을 서야만 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전혀 불편해 불편해 하거나 싫어 기색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잠시 후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생각에 잠겨서 행복해 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불편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도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반점이 드디어 새롭게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크기도 예전의 열배는 됨직하게 컸으며 객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30세도 채 되지 않은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녀 슬아에는 딸 하나와 아들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 아마 낙양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가 기녀였다면 분명히 서로 품으려고 쟁탈전을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식당에서 그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 했다. 종업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즐거운 얼굴로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웃음으로 꽃을 피웠고 술을 넘기는 잠마다 여유와 세상의 시름을 잊은 듯 보였다. 예전 같았다면 이런 장사집은 항상 골치를 앓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른바 명문정파의 제자들이 찾아와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4년 전 태룡문의 장문 고규철 이 세상을 떠나자 이 공자 양천서가 장문직을 이어받았는데 그는 문중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기루와 술집을 찾아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1년 전 태룡문의 양천서가 홀연 사라져버렸다. 장문이 없어진 태룡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금융문의 압박과 장문쟁탈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제자들은 하나 둘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히 금융문 측이었다. 그만큼 금융문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명성은 예전보다 못했다. 풍문에 의하면 태룡문의 양천서가 양양 어느 기루에서 유유적적하며 풍류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양천서가 그리된 것은 6년 전에 그 사건 때문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사건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들먹이는 사람은 하루를 넘기기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범인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시간은 벌써 저녁을 향하고 있었다. 여전히 이 반점의 손님은 줄어들 줄을 몰랐다. 자리를 빽빽히 메우고 저마다 군침이 흘려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 이런 분주한 가운데서 두 명의 여인이 제각기 한 손엔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그 둘의 얼굴은 제법 낙양에서는 제법 알려져 있었다. 한 사람은 도가의원이란 약방의 주인이었다. 물론 그녀 손 아래에 있는 아이는 그녀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매우 궁금해 했다. 이유인 즉 그녀의 얼굴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생겼다. 그런데 누가 그녀에게 정을 줬을까 필시 미친놈이거나 병신이 아니고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더더욱이 이상한 것은 계집아이였다. 그 계집아이는 어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엽고 예뻤다. 그 아이를 보면 부모의 인물도 어느정도 떠올릴 수 있는 법. 사람들은 그 모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도가포점 이란 모포점의 주인이었고 그녀 손 아래에 있는 아이는 역시 그녀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이 두 여인을 보면 알 수 없는 의문에 젖어든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외지인이다. 도가의 두마님이 오셨군. 한쪽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은근슬쩍 말을 했다. 그러자 옆 사람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처럼 돼 물었다. 도가의 두마님 참 자네는 낙양엔 10년 만에 찾아왔으니 잘 모를 걸세. 거 참 그 도가라는 집안은 매우 재력이 있는 모양이지. 아니야 아니야 그 도가라 이름 지은 것은 세 명의 마님이 살고 있는 집이지. 주인은 저 두마님과 이 집 주인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이보게 이 반점과 저기 보이는 약방과 저기 보이는 모포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자 옆에 있던 사네는 고개를 내뽑아가며 바라보았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상한데 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리 걱정을 하지. 규모가 크면 뭘 하나. 저기 보이는 도가 의원의 주인은 낙양에서도 알아주는 신이야. 못 고치는 병도 없을 뿐더러 마음까지 고와서 가난한 사람도 서스럼 없이 도와주지. 그만큼 덕을 얻고 있는 부인이야. 음.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에 크게 감명받은 듯 했다. 이보게 호형. 고개를 끄덕이던 사내가 다시 그를 주시했다. 왜 그래. 자네가 보기엔 저 도가 이 부인을 어찌 생각하는가. 이 부인이 누군데. 저기 얼굴이 흉하게 생긴. 아 자네가 말한 그 의원이로군. 가만 그러고 보니 이상하군. 저런 흉은 자신의 의술로도 충분히 없앨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두 명의 여인은 후원으로 사라졌다. 후원으로 들어선 그들은 곧장 문을 열고 정면으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치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이 자연스러웠다. 방 안에는 한 명의 여인이 두 명의 아이의 간병을 받으며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 얼굴엔 상당히 피곤한 기색이 나타나 있었다. 얼굴이 흉하게 생긴 여인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는 진맥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맥을 다 보고 곧게 그녀의 언니도 그 여인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어느새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둘째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죠? 목포상을 경영한다는 그녀가 나지키 물었다. 소소야 아이들을 잠시만 데리고 나가거라. 소소 아 그렇다면 이들은 삼아재현의 부인들이란 말인가? 6년이 흐른 그들의 아름다운 얼굴은 더욱더 농익어있는 과일처럼 탐스러웠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 인면피구를 쓰고 있는 곽연주는 뭔가 괴로운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그 표정은 밖으로는 표출되지 않았다. 소소는 세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곽연주는 아이들이 나가자 나지키 말했다. 언니의 몸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 있어. 아 그 말은 곧 임신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네. 주화도 놀라는 것이 당연했다. 남편이 6년 전 행방불명되고 전혀 남자의 손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임신이라니. 유연의 무공으로 보아도 사내에게 겁간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유연이 사내를 침상으로 끌어들였단 말인가? 어 어 언니 혹시 그 일이 석달 전 쯤이 아니었어요. 주화가 몹시 긴장이 되는 듯 그 음성이 사뭇 떨려왔다. 주화의 얼굴도 사색이 되더니 갑자기 주화의 손목을 가로채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그녀도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주화 너도 사실 이러한 사실은 주화 자신도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이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언니도 주화의 말에 주화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아 버렸다. 언니나 서방님 볼 면목이 없어. 그녀는 잠시 울먹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석달 전쯤 이었어. 주화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아이 유진을 재우고 아이의 방을 나와서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볍게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잠자리 애들려고 했다. 그때 상경을 알리는 징소리를 들을 수 이었다. 그녀는 침상에는 그녀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허리가 덥석 그 알 수 없는 사람의 팔을 감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그 사람 분명 그 사람은 사내였다. 주화는 소리치려고 했다. 적어도 그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였으니까. 헌데 그 사내가 어느새 자신의 아혈을 짚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아혈은 극히 위험스러운 곳은 아니나 일시 전신이 마비되고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혀를 물어 자결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곳이었다. 그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겁에 질려 있었다. 달빛이 엷은 들창문 사이로 해서 비춰 들어왔다. 순간 그녀의 두 눈에는 자신을 덮쳐 누른 사내의 모습을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남들과 달리 백발 이었다. 그러나 몸의 탄력 이나 근육으로 보안 아이는 백발 과는 비례하지 않음을 그녀는 직감 했다. 아니 의학 수준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몸 치고는 제법 아름답 구나. 그 사내는 그녀의 옷고름을 풀어 해치고 말았다. 붉은 자색으로 수놓은 그녀의 속내에마저도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녀는 죽고만 싶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죄스러웠다. 그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보다도 더 많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눈물로 바다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녀의 눈물로도 충분히 이룰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지치지 않는 힘이 거센 분출 과 함께 자신의 몸에서 멀어졌다는 것 밖에 그녀는 눈물로 아른거리는 눈으로 하나의 그림자를 보았다. 마치 모포를 뒤집어쓴 사람처럼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었다. 분명 그 모포 같이 늘어진 것은 그의 머리칼 이라는 것 밖에는 그녀는 짐작할 수 없었다. 후후 역시 생마의 이 부인 답게 속살맛이 괜찮군. 헌데 이렇게 목석일 줄은 몰랐는 걸. 그녀는 순간 눈에 불길이 일었다.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신음 소리조차 내뱉지 못했다. 이 부인 당신이 이 일로 인해 자결한다면 영원히 생마를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녀는 순간 치욕스러운 것도 잊어버렸다. 그의 말에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내 자신의 몸이 더렵혀 졌다는 것이 되살아나자 그녀는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이 부인 앞으로도 자주 당신을 찾아 올테니 몸을 깨끗이 씻고 날 기다리시오. 아시겠소. 하하하. 그는 희뿌연 안개를 남기면서 사라졌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우라가 치밀어 자신도 모르게 혼절하고 말았다. 좋아하는 시종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곁에서 지켜보는 유연이나 주아도 깜짝 놀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었다. 하지만 그녀들이 놀란 것은 결코 다분주아가 겁간을 당해서가 아니었다. 그 겁간을 한 사람이 동일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언니 그 사람 정말 백발의 중년이 맞나요? 중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 사람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아. 주아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을 했다. 저 역시 그 백발 중년인에게. 유연과 주아는 깜짝 놀랐다. 그자가 나를 찾아온 것은 삼경이 되기 전이었어요. 주아는 그날 혼자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흔들리는 등잔불에 혼자 고독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흰종이의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죽은 남편 삼아재현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낮아 어디서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음성은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만 녹이 따위는 없었다. 흐흐흐 죽은 남편을 그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 누구냐. 흐흐흐 아수라 내가 아무리 마력을 쓴다 해도 내게는 통하지 않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그녀의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자 그녀는 재빨리 등을 돌렸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그러자 거기엔 전신을 감싸고 있는 백발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얼굴조차도 백발에 감겨서 전혀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약간 찡그리더니 다시 그의 얼굴 쪽을 노려보며 외쳤다. 당신은 누군지 어서 정체를 밝혀라. 내가 누군지 그리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해주지.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마음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음탕한 기운 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고 말았다. 그 사내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또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가 네 발짝 물러서려고 할 때 그녀는 그만 침상에 다리가 걸려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다. 순간 승냥이가 먹이를 노리고 달려들듯이 재빠르고 날렵한 송씨로 사내가 그녀의 몸 위로 덮쳐왔다. 놔라. 그녀가 마력을 쓰려고 눈을 부라렸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싸늘한 웃음에 그녀의 마력은 스그러지고 말았다. 내 마력은 내겐 통하지 않는다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어느새 그녀의 품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아름다운 맨살을 매만지며 육체를 점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몸 중앙에서는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동자가 휘둥그레지고 야 말았다. 사내가 그녀의 성역에 침범하고 만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혼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입에서는 계속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화 유화 그녀는 자그맣게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딸아이가 보고 싶은 모양이군.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생기를 되찾음과 동시 양손에 힘을 주어 그를 밀쳐내려고 했다. 나를 어쩔 셈이냐. 내가 지금 보고도 모르냐. 넌 이미 내 여자가 되어버렸는데 웃기지 마라.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는 그녀의 말을 재빨리 가로챘다. 흥.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마라. 죽은 생마놈이 더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싱싱한 내가 더 좋은가 를 생각해봐라. 흐흐흐. 순간 주화는 비록 자신이 죽더라도 이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을 약간씩 돌려가며 말했다. 내가 죽으면 당신은 기뻐하실 건가요? 물론 슬프지. 이렇게 속살 맛이 좋은 거야. 난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의 마누라가 될 수 있죠? 흐흐흐. 아수라 내가 진정 내 마누라가 되고 싶은가? 당신이 이름을 밝힌다면 모를까? 하하하. 내 이름을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진정 내 마누라가 되길 원하면 내 서방을 찾아 죽여라. 무엇이라고?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몸위에 엉겨붙은 사내를 밀쳐버릴 힘조차 없어지고야 말았다. 서방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요? 살아있지. 하지만 내가 다시는 서방을 볼 낯짝이 없겠지. 순간 주화는 온몸에 힘이 좌악 빠지고 말았다. 밀려드는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왔다.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지요? 때가 되면 자연이 알게 될 거야. 그의 몸은 어느새 문쪽으로 걸어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한 줄기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입안에서는 한 줄기 선열이 흘러내렸다. 26 잊을 수 없는 사람 유연은 주화를 향해 팔을 벌렸다. 그러자 주화는 유연의 품으로 달려가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주화는 비수를 탁자에 올려놓았다. 언니 언니의 손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진작에 진작에 유연은 침상에서 몸을 추스려 내려 서려고 했다.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녀는 비수를 집어들었다. 석 달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었는데 유연은 삼경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잠이 들었었다. 하지만 잠결에 왠지 남편의 홀령이라도 온 것처럼 마음이 심란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다. 그때 문쪽으로 하나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었다. 누구냐 부인 유연은 깜짝 놀랐다. 목매에서도 잊지 못하던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장 달려나가 문을 열어져 쳤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낙심하고 문을 닫으며 긴 한숨과 함께 돌아 섰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앞에 유령이라도 된듯이 머리를 길게 늘어 그리고 몸에는 한 올의 신호라기도 걸치고 있지 않은 사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사내의 머리칼은 달빛에서도 환하게 볼 수 있는 백발 이었다. 누구냐 부인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당신 부인 그는 양팔을 힘껏 버렸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유연을 힘차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거세게 부둥켜 안았던 것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마시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시오. 잊어버리라니요. 사마제현은 이미 죽었소. 아니 죽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양팔을 잡고는 다시 말했다. 생마 놈은 죽었어. 하하하. 유연의 안색은 하얗게 변했다. 아니지 생마는 죽지 않았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흐흐흐. 그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그녀의 수혈을 짚으려 했다. 하지만 유연도 보통은 아니다. 얼른 왼손의 방향을 상대방의 눈을 향하게 하고는 기를 쏟아 부었다. 그러자 상대는 두 눈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잡았던 팔을 놓고 뒤로 물러 서야만 했다. 역시 기검 하나는 위력적이군. 그는 흰 머리카를 곤두 세웠다.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부는 사막에 있는 듯한 착각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기검을 휘두르며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사내의 머리칼이 어느새 방안을 휘어 감싸고 있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의 머리칼은 쇠줄보다도 강해 끊어지지 않았다. 다가오지 마라. 그것이 쉽게 될까. 그녀는 양손에 온 힘을 모아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녀의 장력도 그가 피해버리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빗나간 장력은 그가 쳐놓은 그물 같은 그의 머리카락에 부딪혔는데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다. 유연 나의 부인이 되라. 어림없는 소리. 난 그녀가 말을 할 사이도 없었다. 가볍게 날아온 탄지공은 그녀의 수혈을 짚어버렸다. 그녀는 화가 치솟아 올랐지만 스르르 두 눈이 감기고 말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엔 기운이 빠져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내가 감히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다만 흘러내리는 눈물만이 그녀의 애다른 심정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그 사내를 눈빛 하나로 만으로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부인 그렇게 노려보지 마시오. 내 너를 죽이지 못함이 하니다. 그 소린 벌써 예전에 하시지 않으셨소.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 거냐. 6년 전 당신이 나와 한몸이 된 후 당신은 자결을 생각했었소.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추위에 모시겨 몸을 떨듯이 그녀는 그렇게 떨고 있었다. 난 당신께 1년만 기다려 보라고 했소.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그녀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때의 일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자신과 남편뿐이 때문이었다. 헌데 이 낯설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모조리 알고 있으니 그녀로서는 긴장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소. 당신 정말로 죽지 않았군요. 당신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었지만 기실 흔들리는 고개는 아주 미묘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이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충만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보셨나요? 물론이요. 당신의 본래 성과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잘했소. 당신은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희게 되었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앉았다. 나도 잘 모르겠소. 하지만 잘라도 잘라도 이 머리는 언제나 이렇게 잘하는 걸 난들 어떠하오. 그녀는 잠시 그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난 후에야 말을 할 수 있었다. 참 주아와 주아를 만나봤나요?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소. 내 말씀 해보세요. 100일 후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올 것이오. 그 여인은 당신에게 건보를 전해줄 것이오. 그 여인이 누구죠? 물론 만나보면 알겠지. 그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 일으키고는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 가부자를 틀고 앉으며 그녀의 명문열에 가볍게 손가락 하나만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기를 천천히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공력을 생각해서 일푼도 되지 않은 힘으로 그녀에게 진기를 불어넣어주고 얻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길을 주체할 수 없음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는군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그 진기를 소화해내지 못해 그만 기여리 놀라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그는 그녀가 쓰러지자 깜짝 놀라며 그녀의 맥을 짚어보았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으나 기력이 많이 손상되었다. 그는 그녀를 치료하려고 손을 잡는 순간 이었다. 그의 귀에는 음산한 바람소리 와도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왔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안으로 밀어넣고는 이불을 덮어주고는 그곳에서 급히 벗어놨다. 그녀는 비록 비몽사몽간이었지만 이 귀신같은 바람소리를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나지키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는 서방님이 아니었어. 유연의 말이 끝나자 그녀들은 한결같이 탄식하고 말았다. 사실 주하나 주하 그리고 유연은 그 일이 있은 후 모두 자결을 시도했었다.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남편을 마지막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결하지 못하고 여지껏 기다려 왔었던 것이었다. 주하가 그래도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 백발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서방님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때였다. 소소가 문 밖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삼아 가 급히 할 말이 있대요. 들어 오라 해라. 문이 열리고 나이가 조금 들은 듯 하지만 그래도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은 사내가 들어왔다. 등은 약간 굽은 듯 했지만 곱추는 아니었다. 왼쪽 뼘에 자그맣게 붉은 홍점이 있었다. 무슨 일이지? 마님 한 어린아이를 안고 온 여인이 있는데 자꾸 마님을 뵙자고 하기에 그녀는 급히 사마에게 말했다. 당장에 모시도록 해라. 사마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고 다시 나갔다. 그가 나가자 유연은 주아와 주아를 한 번씩 번갈아 보면서 나직히 말했다. 그녀에게 그의 정체를 알아봐야 겠지. 주아와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탁자위의 비수는 다시 주아가 갈무리 했다. 소소는 밖에서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며 놀고 있었다. 한 명의 사내 아이가 세 명의 여자아이들 틈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지고 있었다. 소소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재현아 너 또 개구리 갖고 장난하려고 하지. 재현이라 불리는 아이의 얼굴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오른손을 들어 탁자위로 내밀며 손을 폈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는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오며 곽연주의 딸 유진이 한테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소소 누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회방을 놓는단 말이야. 재미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가게 쪽으로 걸어나갔다. 소소는 재현을 붙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방방 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성주와의 딸 유화는 재빨리 손을 뻗어서 개구리를 쳐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툭툭 털고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거의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려다 글썽글썽 거리며 훌쩍 거리고 있었다. 소소는 유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유진아 이젠 괜찮아. 유진이 언니 이젠 괜찮아. 유진이는 그래도 계속 훌쩍 거리며 연신 그칠 줄을 몰랐다. 재현은 후원을 지나 가게로 들어가기 전에 사마를 보고는 그를 부르려고 했다. 헌데 그의 뒤를 따르는 여인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품에는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누굴까?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후원엔 아무나 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필시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어디 따라 가볼까? 재현은 가게로 가겠다던 생각을 바꾸어 사마의 뒤를 몰래 몰래 뒤쫓아 갔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시익 웃음을 띄더니 급히 그 옆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재현이 옆방에 들어와서 병풍 하나를 들추었다. 그러자 거기엔 자그맣게 뚫린 구멍 하나가 드러났다. 그는 그 구멍의 눈을 가져다 댔다. 우연히 발견한 이 구멍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무슨 말들을 할까? 정말 그가 보는 구멍 하나로 어머니 방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숨소리를 죽였다. 사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모시고 왔습니다. 음 사마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여인은 말이 없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니 말씀해 보세요. 유연의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의 서방님께서 한 권의 책을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유연은 깜짝 놀랐다. 더듬거리는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일개 아녀자에 불과한데 굳이 묻는 의도가 뭡니까? 당신의 말투 그리고 당신의 모습 낯설지가 않아요.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역시 큰 마님이시군요. 그 여인의 손에는 사마 권법이라고 적혀있는 한 권의 책이 쥐어져 있었다. 역시 주아와 주아는 그녀가 전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유연에게 급히 물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녀들의 질문을 받기도 전에 그 여인에게 급히 물었다. 남편은 어디 있죠? 서방님은 오시지 않아요. 재현은 점점 그들이 주고받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갈피를 못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띄는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유연의 말이 이어졌다. 정소죠. 당신이 어떻게 운명이죠. 6년 전부터 난 당신들과 함께할 운명이었어요. 주아와 주아는 그제서야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정영영 황마도검으로 유명한 정가 사람으로 6년 전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사라졌는데 어째서 다시 돌아왔는지 그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여인은 모두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서있었다. 유연이 먼저 의자가 소리날 정도로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모두들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주아와 주아가 천천히 앉았다. 그러나 정영영은 앉지 않았다. 정소죠. 앉으세요. 그녀는 아이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유연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운명이에요. 그녀는 잠시 쉬다가 말을 이었다. 우선 서방님은 살아계세요. 아 이 말을 듣자 유연과 주아 주아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영영은 천천히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27 황마건법 대 사마건법 정영영은 그날도 황마건법을 연마하고 있었다. 푸르른 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그녀의 옷자락은 물씬 봄내음을 풍기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싸늘한 겨울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녀가 검초를 모두 마치고 검을 거둬들이며 옷소매로 땀을 닦을 무렵 이미 해는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자신의 등 뒤로 불어 오는 이상한 바람을 느낀 것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저도 모르게 검을 움켜쥐었다. 황마건법이 강호해서 대단한 위명을 떨치고 있다고 들었소. 그녀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전신을 흰머리칼로 감싸고 있는 사람. 분명 그는 사내였다. 그리고 여인들이 보기 부끄러워하는 알몸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순간 빨개지면서 소리쳤다. 내 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흐흐흐 난 당신의 황마건법과 나의 사마건법 중 어느쪽이 더 뛰어난지 알고 싶을 뿐이오. 흥. 내 놈이 그래도 명문정파라면 문파와 이름을 밝혀라. 흐흐흐. 그는 그냥 웃는 것 같았지만 주위의 잔나무들이 그 소리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휘청 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공력과 내공이 보통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나는 문파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럼 귀신이란 말이로군. 흐흐. 귀신 하하하 귀신도 그리 싫진 않군. 정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한다면 실토하도록 만들어 주마. 그녀는 검을 몸 중앙으로 밀어올렸다. 오 비승현 이란 초식 이로군. 좋았어. 꽤나 견문이 있으시군요. 그녀가 한걸음 앞으로 내디르며 손을 뻗으려는 순간 사내는 한걸음 물러 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동작을 보면서 왠지 모를 위압감을 받았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허점이 많아 보이는 나의 초식을 왜 공격하지 않고 뒤로 물러 서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어. 사내는 갑자기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그리 힘들이지 않고 여섯 장을 뛰어올라 버들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땅에 다시 발을 내디뒀다. 이 버들나무 가지로 너의 검을 상대하겠다. 너무 자신만만하군요. 그녀는 이미 그의 공력과 내공이 보통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다. 공력이 보통이 아니라면 충분히 버들나무 가지 하나만으로도 검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동작으로 검새를 취했다. 그 동작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초식이 숨겨진 것 같아 보였다. 그녀는 검을 가로 내질러 검기를 길게 뽑았다. 오호 정말 굉장한 검기로군. 그는 버든 나무 가지를 슬쩍 흔들었다. 그러자 잎사귀가 파르르 떨더니 맹렬한 기세로 여섯 개의 잎사귀가 앞으로 뻗어나갔다. 비엽술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구나. 그녀는 잠시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급히 자신의 검기를 다시 한 번 뽑아 날아오는 여섯 개의 낙엽 에게로 날렸다. 그러자 퍼퍼펑 거리는 소리와 함께 낙엽과 검기가 맞부닥뜨려 뿌연 먼지를 일으켰다. 역시 보통이 아니로군. 하지만 잊지 마시오. 난 단지 나의 검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찾아왔다는 것을 그는 한 걸음을 내디뒀다. 그런데 마치 열걸음을 내디든 것처럼 그녀에게로 바싹 다가왔다. 그녀는 움찔거리며 뒤로 연거프 여덟 걸음이나 물러섰다. 대단한 보법이다.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한 장이나 달려오다니. 그녀가 놀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알몸인 사내가 갑자기 자신에게로 달려오자 그녀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안색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건 기본 보법에 불과하오. 뭐 그리 놀라시오. 애석하게도 난 이름을 짓지 못했으니 이름이라도 하나 지어주시겠소. 흥.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는 재빨리 검을 몸 중앙으로 다시 옮겼다. 그리고는 다시 위로 한번 올리고는 빙글 돌려서 아래로 급히 내려 긋고는 다시 몸 중앙으로 세웠다. 재빨리 움직이는 보법도 상대를 어지럽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험이공 이로군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허공으로 살짝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머리가 땅을 향하자 검도 함께 수직으로 내리면서 검기를 쏟아 부었다. 그러자 검기는 하나의 반원을 그리며 그에게로 곧장 날아가는 것이었다. 험이 반월 이로군 그는 재빠르게 버드 나무가지를 땅을 향해 힘껏 그었다. 그러자 흙이 맛이 생기를 얻은 듯이 허공으로 손살같이 날아가 그 검기와 맞부딪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허미 반월 이란 검기는 쉽사리 소멸되지 않고 곧장 그에게로 날아 들어왔다. 그는 나무가지를 가로로 긋고 위로 쓸어 올리면서 다시 아래로 내리고 안에서 밖으로 한번 돌리고는 다시 밑으로 내렸다. 그리고는 서서히 내력을 돕구자 그 나무가지를 잡은 손에서 붉은 빛이 퍼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 빛은 검을 쓰는 무인이라면 한 번쯤은 얻고 싶어하는 검기 홍의 검기가 아니던가. 홍의 검기 도대체 저자의 내공은 어느 정도 이길래 반갑자의 공력으로 겨우 터득할 수 있다는 홍의 검기를 쓰는 거지. 그가 슬쩍 검을 움직였다. 그러자 붉은 빛이 짧은 여운을 남기며 정광석 화갓 이 그 험이반월 이란 검기를 무력화 시켰다. 검기와 검기가 맞닥뜨릴 때 그 빛은 땅거미가 지는 지표면을 마치 대낮과 같이 환하게 밝혔다. 주위에 산짐승들이 놀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숨어버렸다. 검기가 맞부닥뜨린 주위 한 장여 부근엔 생기가 도는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말라 죽거나 타 죽어 새까맣게 되어버렸다. 생각보다 제법 검술이 뛰어나시군요. 그녀는 빈정대는 투로 말을 했으나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아직 완성된 검법이 아니라서 황마 검법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소. 그리 겸손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검초는 단 삼식 뿐이오. 1초 삼식 그녀는 매우 놀랐다. 말도 안 돼. 나의 황마 검법도 5초가 6식 인데 겨우 겨우 1초 삼식 이라니 그녀로서는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니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세가지의 방법만으로 상대를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검법이 세상에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검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오. 나의 검법은 주로 내공과 공력을 주로 사용했소. 그래서 공력이나 내공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검법이 기도하오. 대단하시군요. 당신의 공력은 어느 정도 길래 그런 검법을 만드신 거죠. 적어도 당신보단 몇백배의 수준일 것이오. 그녀는 순간 화가 치솟았다. 그러나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무사가 검초가 없이 내공만 그렇소. 내가 문제삼는 것은 바로 그것이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해 했다. 그는 버든 아무가지를 가볍게 흔들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검초를 보였다. 그녀가 보기엔 그리 변화무쌍한 초식도 아니었다. 단순하다 못해 어린애도 흉내 낼 수 있는 초식 이었다. 삼식이 끝나자 그녀는 다시 처음의 순서대로 검법을 펼치는 줄 알았다. 헌데 이상하게 처음과는 전혀 다른 초식을 펴내는 것이 아닌가. 당신 어째서 처음과 다른 초식이 되죠. 난 본래 이 검법을 만들 때 초식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만들었소. 하지만 한 번 시작한 검은 계속 이어져 한 번씩 끊어질 때마다 난 일식으로 나누었소. 그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저런 식으로 말한다면 벌써 3초가 끝났을 텐데 겨우 일식이라고 말하다니 그녀는 망연해지고야 말았다. 도대체 저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전신의 백발로보와 나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음성을 들어서는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없구나 당신의 검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사마 검법이라고 하오 이름은 좋군요 당신의 황마 검법의 검초가 확실히 좋군 과찬 이시 근데 당신은 이 검법을 혼자서 창안하셨나요 그렇소 나 혼자 4년이나 연구했소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대단한 검법을 만들었군 잘만 다듬어 나의 황마 검법과 접목시키면 최고의 검법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우리 가문을 빛내게 되겠지 그녀는 순간 또 한번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당신 옷을 입을 순 없나요 그는 자신의 몸을 한번 쳐다 보고는 껄껄 웃었다 하하 근 5년 동안 옷을 입지 않았더니 이거 신뢰했소 그는 머리칼로 필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었다 머리칼에도 공력이 들어갈 정도라면 정말 내공이 이만저만이 아니로구나 그녀는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백발인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 한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녀의 말투가 처음과는 대조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상여릇한 웃음을 띄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어느 낡은 절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르세요 이곳은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괜찮소 내겐 이런 것도 명당이지 저녁에 음식을 갖고 다시 오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절간을 나가버렸다 그는 그녀가 가버리고 나서 주위에 부러진 나무를 몇 개 주워 모아 불을 지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시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순간 그는 왼손을 들어 힘을 주었다 그러자 하나의 지공이 발사되더니 나무의 맞음과 동시에 불길이 잃어버렸다 그는 거기에 몇 개의 나무를 더 얹어 불을 살렸다 밖은 이미 어두컴컴 했다 별빛이 매우 밝게 비치고 달빛도 그 별들과 어울려 놀듯이 흘러가고 때때로 그 별과 달을 시기하듯이 시꺼먼 먹구름도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검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사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하나의 그림자가 절간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몸을 일으켜 그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저예요 그의 시야는 급속히 정상을 되찾아갔다 아 당신이었군 그 그림자는 바로 정영영이었다 그녀 손에는 하나의 의복과 음식이든 바구니가 들려져 있었다 옷과 음식이에요 고맙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바구니를 받았다 그녀는 황혼 무렵에 본 그런 옷차림이 아니었다 제법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한 그런 여인의 옷차림이었다 향긋한 난향도 풍기어 나왔다 불빛의 아른거리는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음식을 먹으며 그녀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당신은 겁나지 않소 그는 도련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멍해 있다가 잠시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흔들었다 겁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취한다 해도 겁나지 않소 그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술에 취한 듯이 눈동자가 흐리멍텅해지면서 대꾸했다 겁나지 않아요 난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와 당신을 만났소 난 여색을 무척 좋아하는 놈이오 그러니 내게서 일찌감치 멀리 떨어지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말 것이오 당신이 나를 취하려고 한다면서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은 전혀 그럴 맘이 없는 거예요 흐흐흐 당신은 정말 나를 믿지 못하는군 그녀는 그의 웃음에 왠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왜일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춘심이 생기고 있었으니 실로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나이 30세 혼인해서 아이를 낳아서 벌써 어머니 소리를 들어도 들었을 나이다 그런데 웬만한 사내들은 눈에 차지도 않던 그녀가 이 백발인에게 춘심이 일다니 그는 음식을 먹다가 문든 이상한 감각이 혀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춘약의 일종이다 이 계집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춘약과 미혼약을 음식에 넣었지 흥 내가 만독불침이란 걸 모르는 모양이군 그는 음식을 삼키면서 다시 생각했다 아니야 이 계집년이 무슨 수작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봐야겠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군 그는 돌연 자신의 머릴 만지며 말했다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너 여기다 도대체 뭘 풀어넣었어 그녀는 흘러내린 머리칼을 매만지며 그를 바라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잠이나 한숨 자둬요 그는 그대로 앞으로 꼬끄라졌다 그녀는 품속의 하나의 비수를 끄집어냈다 도대체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비수를 집어들었는지 그녀 자신이 아니고는 나 무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비수를 자신의 품으로 하더니 과감하게 자신의 옷깃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그녀의 아름다운 옷은 스르르 그녀 발목 아래로 흘러내려버렸다 정말 고묘한 수단이었다 스스로의 옷을 잘라버리다니 아른거리는 불빛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때 묻지 않은 피부가 실로 아름답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로 가깝게 다가가 살며시 그의 볼에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그는 두 눈을 갑자기 뜨고야 말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고 말았다 흐흐흐 이런 일은 여자가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지 그녀는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리고 연분홍으로 빛나고 있는 속내외의 어깨끈으로 손이 가더니 그것을 살며시 풀어 버렸다 그러자 그녀의 아름답고 탐스러운 나신이 그의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는 서서히 손을 뻗쳐 그녀의 탐스러운 육체를 점해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백발이 흩날리며 뻗치자 마치 하나의 운막을 치듯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28 황마도검의 정가와 충돌 백발이 서서히 거치며 하나의 몸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백발에 줄어드는 것 같더니 이내 또 하나의 몸이 드러났다 백발의 몸을 보며 살포시 고개를 숙이는 그녀는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은은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얼굴엔 여전히 홍조가 떠나갈 줄을 몰랐다 후회하지는 않는가 후회하지는 않아요 흐흐흐 내게 몸을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그녀가 가지고 온 옷을 입었다 백색의 장삼과 백발이 새로운 인상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는 겉옷 하나를 벗어 주었다 그녀는 겉옷을 건네받아 몸에 걸쳐 입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제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흐흐 기대는 하지 마라 그녀는 그의 품으로 살며시 파고들었다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의 백발 가운데 관자 하나가 보였다 관자라는 것은 상투를 트는 머리를 묶는 띠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 부인이 있나요? 그렇소 그것도 셋이기나 아니 이제 당신까지 넷이군 그래도 전 좋아요 그녀의 본심을 그도 모르겠다는 듯이 멍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도대체 당신의 뜻이 뭐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대로 그녀는 동그랗게 두 눈을 뜨며 그의 눈을 바라다 보았다 왜죠? 이유는 묻지 마라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은 다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굳어버린 채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은 서로 꼬옥 껴안고만 있었다 정영영과 백발이는 석 달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내력을 알 수 없는 백발인을 만난 이후로는 무척 검술 연마에 게을러졌다는 것이 집안에서도 서서히 눈치를 채는 듯했다 그동안 백발인과 함께 황마검법을 접목시킨 사마검법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들에겐 불행과 행복이 함께 찾아왔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들의 석 달이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사마검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불행이라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정가 사람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정가 사람들은 그 수가 엄청났다 집안 사람 모두가 나온 것 같았다 영영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응 제법 나이가 많고 허약하게 보여 무공을 전혀 못할 듯 보였으나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위험은 역시 명문가 사람답게 상대방을 위압하는 뭔가가 있었다 백발의 사내는 꼼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영영의 부친이자 황마 도검의 내대 후손으로 정유석이라는 쟁쟁한 인물이었다 무림에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인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버님 누님이 정가의 명예의 먹질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현호가 그만해라 아버님 정유석의 왼쪽 편에 서 있는 이제 겨우 24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는 그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의 손에 검이 들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황마검법을 연마한 것 같았다 영아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녀는 털썩 무릎을 꼬르며 울먹거렸다 아버님 부려를 저지를 소녀를 죽여주세요 정연옥은 검을 하나 빼어들고는 어느새 백발의 사내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당장이라도 사내의 목이 베일 판이었다 누나 이 늙어빠진 놈 때문에 가문을 배신해 백발의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눈에 미동도 전혀 없었다 백발이 선선히 흩날리는 그 자태란 상당히 상대를 위축시키고 있음이 분명했다 정연옥은 순간 그의 눈을 보며 당황해 빛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있다니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이건가 정선배 따님을 용서하시오 순간 현옥은 검에 힘을 주었다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거냐 그러나 검은 더 이상 그의 목을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 아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가 칼로 그의 목을 그어도 그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았다 정선배 정영 따님을 용서치 않겠다면 무례를 범하겠소 며서가 정연옥은 검을 들고 그의 목을 향해 힘껏 내리치려 했다 그 기세는 과위바위도 자르고 쇠도 자를 것만 같았다 내 공력으로는 백년을 수양해도 내 몸에 상처를 낼 수 없어 그의 말과 동시에 그를 향해 내리친 검은 두동강이 나며 허공으로 치솟았다 금강불괘지신 어리석기는 그는 손을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정연옥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계속 몸을 뒤집고만 있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허공에서 공중재비만 돌고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 멈출 수가 없어요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였다 울먹이는 소리도 있었다 당신 손을 멈추세요 정영영은 백발의 사내에게 애원하듯이 급하게 매달리며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정연옥은 허공에서 영거프 입원을 공중재비하더니 땅으로 떨어졌다 그는 정신이 어지러워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비틀거렸다 정선배 따님을 용서하시오 너의 문파와 사부를 밝혀라 내게 문파는 없소 더더욱이 사부는 없소 그렇다면 그 무공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선배가 보시기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오 따님을 용서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순간 주위에 먼지들이 흩날리며 스산한 기운을 뻗치게 만들었다 정선배 따님이 내게 황마건법의 요결을 내게 가르쳐 준 건 사실이오 그래서 당신이 따님을 추살해야 한다면 난 그녀를 구해야만 하오 으 정유석은 부들부득 떨고 있었다 괘씸한 놈 집안일에 상관 마라 집안일이라고 흐흐 영영은 이미 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알아두시기 바라오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 입을 담을 줄을 몰랐다 남자라면 개똥 보듯이 하던 아가씨가 정말 믿지 못할 일이로군 그러게나 말이야 정유석은 아연 실색해버려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기가 날아들었다 흥 저런 마귀한테 몸까지 바쳐 차라리 죽어버려라 날카로운 검기가 정영영에게로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피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인지 두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의 사내는 머리를 한 번 휘저었다 그러자 머리칼이 급히 흩날리며 그 검기들을 받아버렸다 그리고는 그 검기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렸다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설사 정선배 당신이라고 해도 2. 그는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들의 무리 중에서 낭낭하게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 좋아 좋아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부인 모두가 그녀를 보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인사를 했다 어머님 정현욱은 그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부인이 어인일니요 영희의 일인데 어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녀는 정현욱의 생모이긴 하지만 정영영의 생모는 아니었다 정영영은 그녀를 보고는 아는 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을 보자 그녀는 전신이 떨려오는 듯이 차가운 한기를 느껴야만 했다 그녀의 본명은 금이정이었고 정가에 이 부인으로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녀에게서는 언제나 음산한 기운과 방탕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불길한 여자였다 정유석은 그녀를 보자 새로운 기운을 얻은 듯했다 그녀는 백발의 사내를 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존성 대명은 어떻게 되지요 허명뿐인 세상의 이름을 뭐 그리 알려고 하시오 그래도 당신을 부를 호칭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녀는 꽤나 상냥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물었으나 그 속에는 따가운 가시가 도사리고 있었다 흐흐흐 그렇게도 나를 부르고 싶으면 앞으로 생마라 부르시오 미인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취해버리니까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하긴 어느 여인이 자신을 범하겠다는데 놀라지 않을 여인이 있던가 그녀는 급히 두 걸음을 물러서며 외쳤다 정말 미친놈이로구나 흐흐흐 그럼 이만 신뢰하겠소 어림없는 소리 백발의 사내는 순간 두 눈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정현욱이 자신의 누이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친남매가 아니라지만 저렇게 나오다니 이를 지켜보는 정유석의 맘은 오죽이나 아플까 당장에 칼을 치워라 허튼 소리 말아 이 계집을 살리고 싶거든 내놈의 목을 내놓고 가거라 흥 넌 내가 내 누이의 체면 때문에 너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는 왼손을 움츠렸다가 폈다 그러자 하나의 기운이 바람을 가르며 정현욱에게로 곧장 날아가더니 정현욱의 비수를 때렸다 그러자 비수는 허공으로 공처럼 튀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 비수가 땅에 떨어지자 맞아 언제 이런 비수가 있었냐는 듯이 하얀 먼지처럼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정현욱은 그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즉각에 정영영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다 조금만 힘을 준다면 그녀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다 백발의 사내로서도 방법이 없었다 원하는 게 뭐냐 내 녀석의 신분 그것뿐이냐 사람들은 모두가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다니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의아해하고 있었다 백발신에 라 불리는 자가 바로 나다 백발신에 죽은 사람도 기사회생시킬 수 있다는 공룡만으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정영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정말 백발신에라면 빨리 달아나세요 달아나야 해요 그녀는 당장이라도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복동생 정현욱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손을 놓아라 흥 어리석기는 지금이라도 너를 죽일 수 있다 흥 내가 죽으면 이 계집도 죽는다 그럴까 그의 자신만만한 눈 정현욱은 순간 움찔해서 그만 손에 힘을 주고 말았다 크 정영영은 숨이 막히는 듯이 몸을 바둥거렸다 순간 백발신에이라고 신분을 밝힌 산에도 몸이 자연 멈칫거렸다 영영 당신의 가족이라 손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모두들 이러하니 손을 쓸 수밖에 없으니 양해하시오 그는 내공을 돋구었다 일성의 공력으로 손을 한번 휘둘렀다 그러자 마치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듯이 서명한 바람이 장렬했다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아버렸다 도저히 눈을 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정현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를 주시했다 순간 그의 두 눈은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앗 어디로 갔지 순간 그의 등줄기가 서명의 옴을 느꼈다 혀를 지폈음을 그는 느꼈다 몸이 굳은 듯이 꼼짝을 할 수 없었다 백발의 사내는 영영을 한 팔에 안고는 다른 한 손으로는 다시 한번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정선배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만납시다 그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모습을 감추고 없었다 정현욱은 꼼짝도 못하고 있자 그는 그의 막힌 혈도를 풀어줄 요령으로 해열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 아파요 빨리 풀어주세요 그는 자신의 공력이 그래도 인류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백발 신혜라는 자의 공력이 자신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자 몸이 부들부들 떨려옴을 참지 못했다 한 시즌 뒤면 자연 해열될 것이오 그의 음성이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내공의 극체에서 나오는 전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상대가 아니었어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야 정부인은 그들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는 괜시리 아까운 음식을 못 먹은 사람처럼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에이 못난 녀석 같은 이라고 그녀는 투덜거리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정유석도 그녀 뒤를 따라 사라졌다 그러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9 후펼마와 백발신의 일 유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백발의 사내가 남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게 되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사랑하던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하자 또 한 번에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 올라오고 있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낳은 후 서방님의 말씀대로 이곳으로 와서 이 건보를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이 건보는 천하제일의 건법이 수록되어 있어요 재현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전히 시선이 가는 것은 한권의 책이었다 이 건보는 공력이 매우 심우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아 임마 되기가 쉽상이에요 하지만 공력 없이 3단계까지는 터득할 수 있어요 유연이 그 건보를 뒤적거리더니 감탄에 맞이 않았다 주아와 주아는 그 건보의 내력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다만 유연의 생각처럼 그 백발의 사내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낙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추녀심이란 현판이 보이고 그 안에는 관졸들이 쉴 새 없이 넘나들고 있었다 제길 벌써 몇 번째야 생각만 해도 구욕질이 나는군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의 시신을 치우고 있었다 온몸이 시커멓게 그을린 그 시신은 분명 여인이었다 대단한 마공 1호군 귀공자인가 그의 옆에는 4명의 미녀들이 매달려 있었다 서로 그의 몸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눈골 사나워 보였다 이 공자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왼팔 하나를 잡고 있던 여인이 물었다 이화야 저 여인은 흡혈귀에게 죽은 것이야 네 흡혈귀요 그래 저 여인의 몸에서는 피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을 거야 이 공자 무서워요 이화란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가슴으로 고개를 내밀고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차례 웃었다 하하하 두려워 마라 내가 있는 한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그녀는 그 사내의 팔에 고개를 파묻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백발의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그곳을 빠져나오더니 돌연 허공으로 치솟았다 그는 곧장 어느 한 점을 재빠르게 쫓아가며 일갈했다 900,000 내 놈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명도 길구나 흐흐흐 백발신의 내 놈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 길지 않은 명주를 앞당기지 마라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말소리와 함께 또 다시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그는 허공에서 돌연점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뒤로에서는 이공자라 불리는 자가 술을 마시면서 여인들과 희희덕 거리고 있었다 그의 수중엔 둔탁하게 생긴 검이 탁자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 보였다 사실 그 검의 무게는 이 백근에 달했다 그는 한팔로 옆에 앉은 여인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 부어라 하하하 그렇지 하하하 그는 그녀들의 술시중을 받으며 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그의 몸 하나씩을 차지해가며 그를 모시고 있었다 그가 침대에 들어놓으면서 양팔에 계집 하나씩 부둥켜 안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모시니 내가 몸들 발을 모르겠구나 그는 돌연 양팔을 안으로 끌어당겨 계집애 목을 졸랐다 그러면서 난폭하게 그녀들의 입술을 타냈다 그녀들은 숨이 막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팔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듯 더욱더 그의 입술을 탐하려 했다 그는 침상에 휘장을 치며 한 여인의 옷을 벗겨내더니 마시던 술병을 그녀의 탐스러운 가슴팍으로 기울이더니 술을 천천히 붓는 것이었다 여인은 간드러지게 웃으며 그의 목을 휘감았고 그는 그녀 살결에 떨어진 술을 정신없이 핥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공중에서 배회를 하고 있고 그 아래엔 하나의 시신이 등 짝을 훤히 내보인 채 죽어 있었다 독수리는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쏜살갓 이하강에 그 엎어져 있는 시체의 살점을 서슴없이 뜯어 먹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도 시신에서는 피라고는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다 독수리는 다시금 그 시체의 살점을 뜯어 먹으려는 순간 날개를 퍼득거리며 바둥바둥거리기며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다 독수리의 몸부림도 잠시 싸늘하게 그 시체 위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어디선가 굵은 음성이 들려왔다 구백천 내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 모습을 드러내라 그의 음성은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는 그 시체를 조심스럽게 한 바퀴 돌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헉 시신은 분명 여인이었다 그것도 배가 불룩한 임산부였다 하지만 기루에서 본 시신과는 달리 아직 변색되지 않은 것이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그때였다 흐흐흐 백발시네 어떤가 구백천 내 놈은 도대체 흐흐흐 6년 전 난 한 번에 주와임마로 저승 문턱까지 갔었지 그때 날 살려준 도인이 있었는데 그 도인은 내게 한 갑자의 공력을 주더군 그의 음성에 산들도 떨고 있는 듯이 흔들거리는 나무들도 부들부들 떨리고 잇었다 다시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도인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지 그것으로 나는 새로운 무공을 터득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현혈냉음이라는 무공이야 현혈냉음은 실전된 지 30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역시 알고 있군 세 갑자가 넘었지만 그 무공의 요결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더군 난 그 무공을 익히기 위해 여인의 음기와 피를 취하기 시작했지 흑혈마가 되어 무엇을 하려고 무림을 차지하려고 그야 두말하면 개소리지 나의 무공으로 무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게더 흥 어림없는 소리 흐흐흐 과연 그럴까 내가 나를 상대할 수 있을까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내 너의 모가지를 비틀어 줄테니 그가 그렇게 외치자 와지직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역시 백발신의 다운 솜씨로군 공력이 역시 대단해 난 그렇게 멍청한 놈이 아냐 괘씸한 놈 아무리 욕을 해도 난 내 놈과는 맞서지 않겠어 흐흐흐 소리는 사라졌다 그는 홧김에 바위를 후려치자 바위는 그의 주먹을 이기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여인의 시체를 보면서 갑작스레 뭔가가 떠오른 사람처럼 허공으로 발길질을 하며 치솟았다 소소는 두 명의 동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조금 전까지 울고불고 하더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은지 음식을 입에 한가득 넣었다 유화도 뒤질세라 음식을 마구 먹기 시작했다 소소는 이 둘을 보면서 마치 사내 아이들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시익 미소를 짓고 말았다 그때였다 소소의 귀에 아주 작지만 사람이 지붕 위를 넘어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계속 식사하라고 하고는 자기는 후원으로 재빨리 뛰어 들어갔다 후원에는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한 명의 청의를 입은 사내가 세 명의 여인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세 명의 여인은 그녀가 잘하는 인물이었다 그 사내의 무공은 아주 악랄하면서도 오묘해서 유연도 당해내지를 못하고 잊었다 사내는 유연의 몸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는 고의적으로 아랫배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소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주아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쥐어져 있었는데 겁에 질린 상태에서도 그 책은 손에서 떠나갈 줄을 몰랐다 아수라 성주아는 마력을 쓰면서 영거푸 장력을 날렸다 하지만 그가 뻗치는 장력에 영거푸 무력화되고 말았다 사내는 유연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돌연 주아를 향해 공격해왔다 주아는 급히 물러섰지만 그만 그의 장력이 그녀의 배에 적중하고 말았다 그녀는 심한 통증과 함께 한 장이나 허공으로 뜨더니 뜨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금세 일어날 줄을 몰랐다 소소는 급하게 주아 쪽으로 달려갔다 괜찮아요 소소야 어서 달아나거라 어서 안 돼요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달아나 어서 주아는 소소를 향해 말하는 것이 매우 필사적이었다 소소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쉽사리 떠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때 그 사내가 장력을 휘두르며 소소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다 주아는 소소를 급히 떠밀어내면서 그 장력을 대신 맞고야 말았다 그녀는 소소를 향해 뭔가를 말하려는 듯 하더니 이내 싸늘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유연은 주아가 그 정체모를 사내에게 죽음을 당하자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내공이 솟구쳐 올라왔다 예전에 얻은 음양 내공이었다 유연은 기검을 쓰면서 장력을 인정 사정 없이 내리뻗었다 그 사내는 그 장력이 보통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슬쩍슬쩍 피하지만 결국엔 장력에 적중당하고 말았다 그는 두 장이나 밀려나면서도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다 역시 음양 내공은 보통이 아니군 그는 그 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다시 몸을 날려 주아에게로 덮쳤다 주아는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유연이 급히 기검을 휘둘려 제지했다 청의 사내는 허공에서 몸을 뒤집더니 다시 물러섰다 주아 빨리 소소를 데리고 달아나 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허공으로 띄우고야 말았다 순간 그녀의 목에 시큰한 느낌과 동시에 아랫배에서 밀려드는 통증으로 그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야 말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담담하게 지나온 시간들이 중마 등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사내는 유연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주아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시뻘건 혀를 낼름거리며 입가에 피를 핥으면서 노골적으로 혀로 입술을 휘둘렀다 역시 보통 내공이 아니라 맛이 특별하군 흐흐흐 유연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서려 있었다 필시 죽을 당시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했으리라 소소가 유연히 쓰러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치고야 말았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내는 귀를 틀어막고는 한걸음 물러서고야 말았다 저 계집애가 그는 한 손을 휘둘러 소소를 향해 내리뻗었다 그러나 그 손바람은 어드한 기운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잠시 후 소소의 눈앞에 배기를 입고 있었고 하나의 티도 없이 새하얀 머리칼 이 허리까지 길게 느리워진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장원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씩 그 시신의 얼굴들은 매만지고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성글성글 맺히기 시작했다 그 알 수 없는 청의 사내는 주하에게 다가가던 것을 돌연 그 백발의 사내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다 백발신의 한걸음 늦어셨구리요 흐흐흐 주하는 백발신이란 말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슬픔이 함께 밀려들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가슴에 안겨서 엉엉 소리 내어 울어버리고 싶었다 그녀에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녀 바로 앞에 청의사 내가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에게로 곧장 달려가 버렸다 청의 사내는 사실 그녀보다 백발신이라는 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그의 곁을 지나가도 그는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것이었다 주하가 그의 품에 안겨서 정말 소리 내어 울어버리고야 말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다독거리면서 말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주하는 그의 뒤편에 있는 소소를 보고는 급히 그녀를 부둥켜 안고는 더 크게 소리 내어 울어버렸다 소소도 그녀를 따라 함께 울어버렸다 29 흡혈마와 백발신의 이익 숨어서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던 재현은 그만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어버렸지만 차마 그 목소리는 밖으로 흘러나오지도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밖이 조용해지자 그는 다시 바깥 상황을 주시했다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하가 전신을 휘감을 듯이 늘어진 백발을 한 사내의 보호를 받으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백발의 사내가 백발신의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 저자가 저 쓰러져 있는 여인이 말한 백발신의라는 사람이구나 사실 정영영은 유연에 의해 혀를 지피고 말았다 유연은 그녀를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재현은 비록 나이는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연으로부터 약간의 무공과 연주로부터의 의술을 배웠었다 그는 뒷창문을 열고는 훌쩍 뛰어 매달렸다 그리고는 다리 하나를 밖으로 걸쳐 몸을 밖으로 빠지게 하고는 양팔로 창틀을 잡아서 발 디딜 곳을 찾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옆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식당은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어디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그 의구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엔 후원을 훔쳐보게 되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 똘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필시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당으로 뛰쳐나오면서 크게 외쳤던 것이었다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후원으로 고개를 내밀고 싸움을 구경했다 하지만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가의 두 마님이 이 소문은 재빠르게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기로 추녀심 대낮인데도 이상한 교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분명 기로의 2층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숨 넘어가는 듯한 음성이었다 헌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가 아니었다 제각기 호흡이 다르게 외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때 남루한 의복을 입은 사내가 거리를 뛰어가면서 외치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소 사람이 죽었소 도가반점에 사람이 죽었소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렇게 쉽게 넘기지를 못했다 도가반점이라면 적어도 낙양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서 만나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돌려 도가반점으로 향했다 문득 2층의 교성도 끊겼다 하지만 여인들의 교태가 젖은 음성은 여전히 밖으로 들려나왔다 곧이어 귀공자 차림에 사내가 한 손엔 철검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4명의 여인들이 매달려서 애교를 부리던 이공자라 불리던 그 사람이 아니던가 흡혈귀가 나타난 모양이군 그는 경공을 펼쳐 사람들에게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도가반점에 도착했다 그가 후원에 도착했을 때는 땅바닥에 뒹구는 시체는 모두 세구였다 모두가 여인이었다 셋 중에 둘은 배가 약간 불룩한 것이 임산부 같았다 청의 사내의 손에는 사내 아이가 바둑바둑거리며 잡혀 있었다 조금이라도 손에 힘을 주면 아이의 목은 순식간에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와 마주보고 있는 백발의 사내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두 눈을 껌뻑껌뻑 거리더니 다시 그 사내의 얼굴을 빤히 바라다보았다 믿을 수 없구나 믿을 수 없어 저 백발인은 사마재형과 너무나 닮았다 쌍동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그는 계속 그 백발인을 주시하면서 가슴속으로 떨려오는 뭔가를 주체할 수 없었다 사실 재현은 정영영을 깨우기 위해 몰래 뒷창으로 해서 방으로 들어갔었다 자기가 배운 해열방법으로 그녀의 혀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혀를 풀자마자 그녀 품속에 있던 아기가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었다 청의 사내는 그 소리를 듣고 바람처럼 정영영의 품에 있는 아기를 노리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의 일장이 천령계에 적중되어 그만 즉사하고 말았다 백발의 사내도 바람처럼 비쫓아왔지만 한 발 늦어 그만 정영영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꼬마 재현이도 청의 사내 손에 인질로 잡히고 말았다 그는 그녀의 품에서 아이를 집어들었다 백발 씨네 이 아이도 내놈의 자식이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목에 입을 가져다 대고는 아이의 피를 빨아 먹고야 말았다 아이는 고통에 모시겨 소리를 질렀고 재현은 그의 끔찍한 행동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백발 씨네는 화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올라 막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정영영의 아이를 그에게로 휙 집어던지면서 혓바닥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말했다 다가오면 이놈의 목숨도 없어 당장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그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왜 내 놈의 자식이 또 죽을까봐 겁이 나나 청의 사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정영영의 시신을 발로 걷어차 그에게로 던지면서 달려들었다 백발 씨네는 그녀의 시신을 받으면서 공력을 돋구었다 그러자 청의 사내가 날리는 장력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럴 수가 내 놈은 금강불괴지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는 정영영의 시신을 주하 곁에 놓으면서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것은 유연에게도 성주하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900천 내 너를 용서치 않겠다 다가오지 마라 더 이상 다가오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 아이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해도 난 너를 살려둘 수가 없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할 때 그의 손에서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발 씨네는 자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는 득에 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허공으로 치솟으려고 했다 그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무거운 검기를 느끼고 움츠려들었다 흑철검 내 놈이 요즘 무림의 정의를 수호한답시고 떠들어대는 이철민인가 뭔가 하는 놈이냐 내 놈 같은 마두를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느냐 흥 아이를 인질로 잡으려면 좀 제대로 잡지 그래 그는 내 원수의 아들이야 내가 그 아이를 살려줄 성 싶으냐 그는 검을 휘둘렀다 검은 빛이 곡선을 그리면서 그의 주위를 감싸며 돌았다 대단한 검기가 아닐 수 없었다 청해산의 구배처는 그 검기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아이를 방패로 장력을 쏟아 부었다 그 순간 자신의 귓가에 알 수 없는 바람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분명 그는 자신의 귀를 믿고 있었다 그가 그 소리를 잠깐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의 등짝에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장력에 그만 앞으로 밀려가고 말았다 그는 순간 이철민의 검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방패로 삼던 아이를 이철민에게로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면서 여러 번 장력을 내리뻗었다 이철민은 아이를 받고는 허공으로 자기도 치솟으려고 했다 하지만 정신없이 쏟아지는 장력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비겁한 놈 같은 이라고 백발 시내는 이철민에게로 다가가 양손을 모으며 폭권을 취하며 읍했다 그러자 이철민도 읍을 하고 아이를 건네주었다 고맙소 이대협 과찬이오 백발 시내는 쓰러져 있는 세 명의 여인에게로 다가가서는 살며시 무릎을 굽혀 고개를 숙이고 묵념에 들어갔다 그의 내리엔 지난 일들이 생생히 지나가고 있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는 일생에서 이 여인들을 잊지 못하리라 연주와 영영 편히 쉬시오 내세엔 나 같은 놈을 만나지 말기를 바라오 그는 유연의 시신을 살며시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이철민은 그가 펼치는 상승경공에 그만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대단한 경공이다 그 놈의 흡혈기보다 빠르면 빨랐지 결코 느리진 않겠구나 그런데 지금 시신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거지 차 반잔을 마실 시간이 지났을 무렵 그가 허공에서 내려서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성주와의 시신을 안고 또 허공으로 사라지고야 말았다 주하는 그가 뭘 하려는지 알고는 말없이 그가 사라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소는 여전히 훌쩍거리면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가 다시 처음보다는 조금 빠르게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어린아이와 정영영을 함께 안고는 다시 허공으로 치솟으려다가 재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재현은 그의 한쪽 팔에 안겨 허공으로 치솟았다 이대혁께서도 따라오시겠소 그 음성은 허공에서만 들릴 뿐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본래 자존심과 자만심이 강한 이철미는 즉각의 경공을 펼쳐 그의 뒤를 쫓아갔다 차 한 잔을 마실 무렵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하게 나의 경공이 빨라졌나 아 그는 나를 위해 일부러 경공을 늦추고 있구나 그는 허공에서 아래로 내려서는 것이었다 낙양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산이었다 산세가 원만하고 푸르름이 좋은 명당자 리일 것 같았다 그곳에는 벌써 두 개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었다 거기엔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애처 유연의 묘 도재현 세움 애처 성주화의 묘 도재현 세움 재현은 어머니의 묘를 보더니 다가가서는 통곡을 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재현의 눈물로 벌겋게 충혈된 눈에 곽연주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얼른 그녀 품으로 달려들었다 작은 엄마 주화의 눈에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도 흘러내리지 않고 있었다 언니 주화 그녀도 그 둘의 무덤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기 시작했다 소소 역시 재현을 부둥켜 안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백발신인은 또 하나의 무덤을 만들었다 거기에도 역시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애처 정영영의 묘 도재현 세움 이철민은 그 백발신이라는 사람이 삼아재현과 닮았기 때문에 석연치 않았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석자를 보고 나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미간만 찡그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화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갖고 온 향과 종이돈을 태우기 시작했다 철양한 장례식 그러나 그녀들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손짓이라도 드시 산들 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백발신인은 허공을 보면서 눈물을 감추고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이한테 어우러져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갑자기 허공으로 치솟더니 우와!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수십 장 떨어져 있던 바위들도 가루가 되어 흩날릴 것만 같았다 하 늘 을 날던 새들도 놀라 자빠지고 나무들도 후들후들 떨려 부러지려고 했었다 이철민은 벼락같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틀어막고야 말았다 잠시 후에 야 그 소리가 잠잠해지고 백발신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자의 내공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나의 내공으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하겠구나 백발신인은 이철민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몸이 떨려 오고 있었다 날 따라오겠소 그는 천천히 산 위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이철민은 자기도 모를 마력에 이끌려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어느 정도 올라오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이철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이대협 당신에게 나의 공력을 전해주겠소 그 공력이면 충분히 구백천을 상대하기에 충분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무림독패를 하게 될지도 모르오 백발신의 당신이 직접 구백천을 상대해도 될 텐데 굳이 나에게 공력을 전해주는 정의가 무엇이오 구백천은 나의 공력을 무서워하오 그 때문에 나와는 직접적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번번이 꽁무니를 빼지 그의 공력은 거의 두 갑자에 가까울 것이오 2. 두 갑자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다시 물었다 그런 공력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한 갑자를 연상하기도 힘들다 하는데 두 갑자씩이나 지금 이런 시간에도 구백천은 연약한 여인의 피를 빨고 있을 것이오 그는 당장 그의 뒷덜미는 잡고 허공으로 치솟았다 그리고는 허공에서 그의 명문열을 짚어 공력을 밀어넣었다 이철미는 그 기운을 즉각 운행하여 몸에 적응시켰다 그리고는 단전에 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운이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백발신이는 명문열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대협 당신은 지금 두 갑자가 넘는 공력을 받았소 구백천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오 알겠소 그 둘은 허공에서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삼십 응거를 하는 사람들 일 백발신이는 다소 지친 듯한 몸을 이끌고 주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6년간을 10갑자의 공력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두 갑자 이상의 공력이 줄어들자 왠지 모르게 힘이 빠져버린 것이었다 주아는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는 얼른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 앉혔다 주아 이제 강호의 모든 은원을 끊겠소 아이들과 함께 응가하고 싶소 그는 나지키 그렇게 말했다 순간 그녀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아직 글썽거리는 눈물이 채 가라앉지 않은 눈으로 그를 보면서 말했다 언니의 복수는요 주아의 복수는요 당연히 갚을 것이오 반드시 그의 백발이 여느 날보다 더 희게 보이는 듯이 그의 뒷모습조차 선뜻했다 이철미는 자신이 공력을 얻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쁘기도 하고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래 900천 그놈을 내가 잡는다면 나의 힘을 자랑할 수도 있고 명예까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는 곧장 900천을 찾기 위해 허공에서 아래로 곧장 내려섰다 하늘은 때로는 심술은 장난을 좋아하는 것일까 도가반점에 남아있던 두 명의 여자아이가 900천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그 여자아이들은 유진과 유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손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치지만 숨이 막히는 듯이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굴복했듯이 전혀 없다는 듯이 눈물방울 하나 맺히지 않았다 그가 막 왼쪽 손에 잡힌 여자아이의 목에 입을 대려는 순간 어디서 밀려오는 힘인지 모르지만 자신과 함께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살수가 뻗쳐져 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을 번쩍 들어던지고 자신도 허공으로 몸을 띄웠다 그가 방금 있던 자리에는 검은 빛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가더니 주위에는 온전한 물건은 하나도 놓여져 있지 않았다 어느 놈이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집어던진 아이들을 다시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날아오는 섬뜩한 기운에 그는 그만 손을 거두고야 말았다 그는 얼른 몸을 옆으로 피하면서 앞을 주시했다 허공에 있던 아이들은 마루 바닥으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으며 떨어지고야 말았다 그 아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려도 약간의 무공은 할 줄 아는 터라 몸을 유연하게 놀려 크게 다치진 않았었다 아이들은 구백천의 손에서 멀찌감치 달아나려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구백천은 그 아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빤히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놈일까 공력이 보통이 아닌데 혹시 백발신에 아니야 백발신이라면 자기 자식들의 생명을 도외시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누구지 그는 자기의 손에 진땀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그가 그러고 있는 사이 도가반점 안으로 하나의 그림자가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 그림자는 햇볕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오른손에는 하나의 검을 들고 있었고 그의 헌칠한 장신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뢰 겁을 먹도록 만들었다 구백천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도 그 장신과 검을 보고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력과 마공을 믿고 있었다 아니 자신도 있었다 구백천 내놈의 목을 가지러 왔다 어림없는 소리 구백천은 현열냉음의 마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시뻘건 핏줄기가 사방팔방으로 마구 뻗어나갔다 그 피줄기가 닿은 곳에는 불이 붙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기도 하고 어느 곳은 그 자리가 녹아 없어져 버리기도 했다 그러자 검을 들고 있는 장정도 검을 들어 힘껏 가로 그었다 그러자 하나의 검기가 반원을 그리며 뻗치는 것이었다 그의 검기와 구백천의 현열냉음과 부닥들이자 그 자리에서 서로 무너지고야 말았다 그러한 광경은 두 사람 다 놀라고 있었다 아니 나의 현열냉음이 저 따위의 검기 앞에서 무산되다니 나의 검기가 저 따위에게 무산되다니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이 강했다 그러기에 모두 자신에 대해서 화가 지그시 났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장력을 뻗기 시작했다 쌍장으로 연거프 8번을 뻗자 16개의 엄청스러운 손바람이 서로의 신변으로 정광석화처럼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호신감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가 없었다 때문에 도가반점은 삽시간에 파괴되고 야말았다 그들은 그 무너지는 도가반점의 지붕 위로 서로 몸을 날리며 뛰어 오르고 잇었다 구백천은 그제서야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흥 흑철검 이철민 내 놈이 어디서 이런 공력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한참 공부하고 와야 할 거야 너야말로 나의 손에 꺾여져야 할 놈이야 그들은 어느새 서로 몸을 맞부딪혀서 서로의 내공으로 싸움을 걸고 있었다 서로의 장력으로 내공으로 대립하면서도 그들의 몸은 허공에서 가볍게 돌고 있을 뿐이었다 이철민은 자신의 내공을 벌써 5할이나 끌어올렸다 반면 구백천은 4할의 내공밖에 끌어올리지 않았었다 그들의 시야에는 당사자밖에 비치지 않고 있었다 헌데 그들의 시야에 하나의 흰 그림자를 보고는 자신들도 모르게 힘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철민은 그 흰 그림자가 분명 백발신이일 것이라는 생각에 힘을 집중시켰다 구백천 역시 자신이 불리할 것을 알고 7할의 공력을 급히 끌어올려 대항했다 이철민은 9할의 공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자꾸만 밀리는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끌어 올릴 힘이 없음을 알자 낭패감이 그윽히 밀려 올라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하나의 기운이 지상으로부터 쏘아져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 기운은 곧장 구백천의 왼쪽 용천혈을 꿰뚫고 지나가 버렸다 용천혈은 발바닥에 위치한 혈로 족소음신경에서 중요한 혈이기도 했다 이철민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즉각의 왼발을 들어 그의 회음혈을 급히 걷어 차고야 말았다 회음혈은 극혈 중에서도 극히 위험한 급소가 아닐 수 없는 곳이다 그도 사내의 이미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는 회음혈을 차이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그만 내공이 흐트러지고야 말았다 그 순간 여덟 대열이 저멸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두 개의 손가락이 자신의 동공이 꽂히면서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면서 몸 무림을 쳐보지만 앞을 볼 수 없음은 어쩔 수 없었다 이철민의 식지와 중지엔 시뻘건 피가 묻어져 있었다 그는 응용한 미소를 지 으면서 구백천의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머리에서 뿌지직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그의 엄지손가락이 구백천의 동자료를 뚫고 들어가면서 한 줄기의 선혈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처참한 고통도 이를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왼손은 구백천의 천도렬을 식지로 누르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야말로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푸하하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식지가 구백천의 천도렬을 뚫어버렸다 시뻘건 피줄기가 왈칵 샘물 솟듯이 속구쳐 흘러내렸다 구백천의 심장소리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피는 점점 붉어지더니 어느 순간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 피가 다 말라버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삐지 않았다 싸늘한 시체로 변신한 구백천 이철민은 그의 시신을 부여잡고 아래로 내려섰다 하늘에서 느닷없이 혈우가 내리자 사람들은 불길한 재앙이라도 내려지는 줄 알고 모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혈우가 특정한 곳에만 내려지는 것에 의문이 생긴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허공에서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하나의 시신을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외치는 것이었다 이놈이 그동안 여인들의 피를 빨던 흡혈귀 구백천이오 사람들은 그 소리에 모두 귀가 번쩍 뜨였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이라도 하는 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에게 재차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오 그렇소 바로 이 자가 그 막이었소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될 것이오 사람들은 그제서야 웃음꽃을 피우면서 이철민을 영웅 대접이라도 하는 듯이 저마다 그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보는 백발의 사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팔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씩을 태우고 천천히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백발신이는 그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든 두 명의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를 슬픔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는 이 아이들만은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며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가 막성을 빠져나가려는 찰나였다 성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과 한 명의 여인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뭔가 말을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전혀 못 알아 듣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창을 들어 저지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본래 개방되어 있는 성인데도 어째서 저토록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일까 저 여인이 죄수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그 병사들에게 다가가서는 지긋한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그러자 병사 하나가 그의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풍명스럽게 대꾸했다 이 여인은 동영인이오 동영인은 통제를 그 말한 상부의 지시가 내려졌소 그는 동영인이란 말에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이 가련하게 보였다 아가씨는 무슨 일로 성내로 들어가려는 것이오 그러자 그녀는 어색한 강남어로 애원하듯이 그에게 말했다 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는 문득 그녀의 모습을 보고는 낯이 익은 듯이 미간을 약간 찡그렸다 그녀도 그의 모습을 보고는 미소를 방긋 지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아 상공이셨군요 3년 전에 강남에서 한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요 소녀를 벌써 잊으셨나요 상공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지 그도 생각이 났었는지 기쁜 웃음이 퍼지면서 대답했다 그건 협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했을 것이오 그는 병사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보시오 이 소저의 신분은 내가 보증할 테니 들여 보내주시오 그 병사는 그의 말에 대뜸 대꾸했다 난 당신을 알지도 못하오 그리고 상부의 지시 없이는 어림없소 당신의 상관은 누구요 형장군이요 아 그였군 그럼 이 옥패를 보시면 알겠지 그 병사는 그가 건네주는 옥패 하나를 받고는 입을 벌리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이 이봐어 어서 그 여인을 들여보내게 다른 병사들은 그 뜻을 모른채 그 여인을 들여보냈다 그 여인은 백발신이를 향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말을 건넸다 상공 이번에도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죠 진소저가 잘 알고 있잖소 소저도 그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니 제가 찾는 사람은 저와는 10년간 정을 나눈 사람이지요 동영에서 서로 혼인을 약속했는데 6년 전 중원으로 가서 무사히 수양을 다녀오겠다던 그이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녀는 어느새 그와 함께 간이 반점에 들어가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잊었다 여전히 그의 품에서는 두 명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이는 꼭 돌아오리라 믿었어요 헌데 그는 6년이 지나도록 소식도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저는 끝내 머나먼 길을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멀리서 그의 모습이라도 보았으면 저는 한이 없겠어요 그녀는 어느듯 눈물을 글썽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가볍게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를 은은한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참으로 귀엽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었다 한편 병사들은 그 옥패를 둘러싸고 중얼거렸다 이 옥패가 뭐길래 그렇게 백발시네 형장군을 비롯해 다른 수령들도 이 이름만 들어도 즉각에 그가 응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라고 했잖아 그랬었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을 직접 보게 되다니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이 사람아 백발시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돼 인간이 아냐 그가 치료하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라네 비록 공력으로 상대를 치료하는 것이라 내 상을 당해도 빠르게 회복시킨다네 그건 의술이 아니잖아 비록 정통의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손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 하는 말일세 형장군도 몇 해 전에 사냥을 나갔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아 죽음 직전에서 그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고 강장군도 낙상으로 죽을 지경이 없는데도 그가 간단하게 치료해 주었다는 것 아니겠어 그들의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백발시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애틋한 그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문득 그의 품에 안긴 아이에 관해 물었다 그는 약간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의 딸들이요 유진 유화라고 하오 쌍동인가요 매두 닮았는데요 아니요 유진이는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이고 유화는 세 번째 부인이 낳은 아이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내 안쪽을 바라다 보았다 분명 그는 풍악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시내는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모양이죠 흑철검 이철민 이대협이 흑혈기를 죽인 날이라 시민들이 그를 축하하는 것이라오 네 이 이철민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소 근데 왜 그리 놀라시오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는 그녀가 미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진소저는 이대협을 찾으러 그토록 고생을 하며 오셨구려 지체하지 말고 가 보시오 한시라도 늦으면 미처 만나볼 시간도 없을 테니 그녀는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내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철민을 생각했다 그 바람둥이한테 저런 여인이 어울릴까 저 여인이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는군 아 운명은 정말 심수르니 그는 차값을 계산하고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다 성을 빠져나온 그는 주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재현은 어머니의 무덤을 떠나는 것이 싫어 한참이나 울었었다 그러나 백발신의 의 모습에 자상한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져 그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었다 비록 몸은 어머니 곁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어머니와 함께하면 되는 거란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면 내년에 다시 오면 되지 않겠니 내야 아저씨 그는 백발신의가 마치 친아버지처럼 생각되어 그를 아버지라 부르려다 다시 정신을 차려 아저씨라 고쳐 부르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백발신의는 그의 말을 이미 알아들은 듯이 온화한 미소만을 보내 오고 있었다 주아는 한 번도 인면피구를 벗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오늘은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까 그녀의 인면피구는 이제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마차를 하나 구했다 비록 화려한 마차는 아니었지만 6명의 사람이 충분히 탈 수 있는 큼지막한 마차였다 그들은 낮에는 마차를 몰고 알지도 못하는 마 을로 산으로 마구 달렸고 밤이면 나무를 모아 불을 지피고 그 주변에서 모두 모으 여 잠을 자는 유랑 생활을 시작했다 재현은 백발신의에게 내공을 전수받고 내공 수양에 들어갔다 그리고 3명의 귀여운 여자 아이들도 주아의 의술과 백발신의의 무공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유진과 유한은 백발신의가 어머니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소는 그가 이미 예전의 사마재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주아의 태도를 보고 눈치를 챈 것이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작은 해변가에 도착했다 거기서 마차를 처분하고 배를 한 척 구했다 그리고는 6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을 씹고 풍랑을 헤치며 바다로 나서기 시작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섬으로 가려는 듯했다 삼시 문거를 하는 사람들 이 한편 섬으로 들어간 진소저 진아영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목매에서도 잊지 못하던 연인 이철민이 아니던가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떠밀림에 그만 밀려나고야 말았다 그는 곧장 사람들과 함께 추녀심 일한 기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는 왠지 모를 배신감에 온몸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 갈갈이 찢겨지고 도려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어느 틈에 남장을 하고 그 무리의 뒤를 따랐다 그는 기로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놔두다가 석양이 질 무렵 사람들과 헤어졌다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기로에 남아 있었지만 모든 여인들은 이철민의 주변에 쌓여서 술을 따르랴 그의 몸을 주무르랴 한가한 여인이 없었다 진아영은 그런 글을 보며 즉으시 입술을 깨물며 눈앞에 보이는 술을 마구 퍼마시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술에 목과 속이 뜨겁고 화끈거리는 것이 핑글 눈물이 돌게 말들었다 그녀가 그러고 있는 사이 그는 기녀들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몇몇 사내들도 기녀들을 끼어차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혼자 그의 뒤를 천천히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미 방 안으로 모두 들어가 버린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을 찾으려 일일이 방문을 열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는가 그녀가 한창 열어 방문 앞을 서성일 때였다 그녀의 귀에 여인들의 간드러진 웃음과 애교를 띄며 낯뜨거운 교성이 어울러져 방 안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들 만큼 크게 들려왔다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아 버렸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술을 또 한 번 깨 물어버리고 말았다 그 바람에 그녀의 아래식술이 터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이 부르트도 록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감각이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죽음 직전에 까지 간 사람처럼 눈동자는 맥이 없고 머리는 귀신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기적 어기적 걷는 것이 영락없는 귀신 같았다 그녀는 허기가 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먹을 것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벌써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었다 그녀는 마침내 어느 해변가가 있는 산등성이에 다다랐다 그곳은 험준한 절벽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도 지나다니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종종 집안이 약해 사람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니며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 기도했다 그녀는 푸른 바다를 보자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절벽 끝에서 푸르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다의 푸르름을 보면서 그녀는 또 무엇인가 상념에 잠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상념도 잠시 쿠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비명소리도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고야 말았다 주아와 백발신이는 선실에 3명의 위패를 놓고 향을 피우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벌써 3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선창에서 배운 무공을 뽐내며 뛰어놀았고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기도 했다 밤이면 모두가 모여앉아 옛날 이야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러한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어느듯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많이 나아진 듯 보였다 주아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유연이나 주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녀들의 위패 앞에서 다짐을 한다 열심히 살겠노라고 백발신이는 재현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주아는 3명의 여자아이와 함께 선실에서 모두 옹기종기 엉겨붙어서 잠이 들어버렸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광풍에 잠을 깨기도 하지만 금세 잠들어버리곤 했다 배는 밤바람에 이끌려 알 수 없는 곳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운명을 하늘에 전부 맡겨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고서야 비로소 눈을 뜬 재현은 뱃머리로 가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망망대에 그야말로 눈앞에는 오직 푸른 바다만이 보일 뿐이었다 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에 하나의 검은 물체가 뱃머리 앞에 두둥실 떠 있는 것이었다 분명 그 물체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무리로 엎어져 있는 꼬리마 치 죽은 시체 같았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외치면서 선실로 들어서자 백발신위와 주화가 나오면서 재현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다보았고 그는 선실로 들어가 소소와 유진과 유화를 깨웠다 유진과 유화는 눈을 비비면서도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칠세라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다 소소도 재현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이미 백발신위가 섭취공 예의 일종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그 사람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의 몰골은 정말 보기가 흉할 정도였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다리도 부러졌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또 돌에 지지겨 졌는지 왼손은 거의 부셔져 있었다 그런데도 오른팔은 하나의 통나무를 어렵사리 잡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골격으로 봐서는 전혀 무공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드디어 그 사람이 갑판으로 올라와서 몸을 제대로 눕히자 그제서야 그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주화는 급히 그 사람의 젖은 옷을 벗기려다가 백발신위와 아이들에게 눈짓을 했다 백발신위는 그녀를 안고 선실로 들어갔다 선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다 만약 자세히 보았다면 그녀는 분명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주화는 그녀에 갈아입히면서 그녀의 상처를 보자 저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앞섰다 그녀의 골절 부위를 보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왼손이 완전히 부셔져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주화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매우 아름답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순수한 아름다움이랄까 그녀는 그녀를 보니 유연이나 주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서는 백발신위가 아이들에게 무공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가장 기초적인 권술과 각술을 약간씩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워낙에 총명해서 금세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 별들이 하나둘 밝게 빛을 뽐내고 초승달이 차량하게 구름에 가려 흐리게 보이고 있는 밤이 되었다 그렇지만 가판에는 아직도 사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가 가볍게 배를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가판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구름 사이를 삐져나온 달빛에 의해 그 모습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신을 백발로 휘감을 듯한 사내와 한쪽 구석에서 쪼그리고 얇은 모포 한 장을 몸에 걸치고 있는 소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 그들은 그 부상당한 여인 때문에 밖에서 자야만 했었다 그들의 침상은 이미 유진과 유화가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백발신위는 몸을 천천히 돌려 모포 한 장을 바닥에 깔고는 그 위에 몸을 뒤척이며 누웠다 그러면서 재현을 바라보니 재현은 여전히 쪼그려 앉은 채 어떻게 자야 할지 막막한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왼팔을 뻗었다 그러자 재현은 엉금엉금 기어 그의 품으로 안겨버렸다 그는 팔을 오므리며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재현은 마치 친아버지에게 듣는 음성처럼 가슴 깊게 파고 들고 있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버질 잘 아세요? 음 그럼 우리 아버진 어떤 사람이셨어요? 궁금하니? 네 백발신위는 재현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글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 아버진 지금 살아계시나요? 그는 정말 뭐하고 대답해야 좋을지 생각나는 게 없었다 아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 아저씨 어머니가 모셔오래요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유진이 그렇게 말하고는 재현의 팔을 끌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백발신위는 재현이 유진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해 한숨을 한 차례 내쉬며 선실로 들어섰다 선실로 들어선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비록 그녀의 몰골이 전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보는 듯이 그를 보면서 미소를 보냄과 동시에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았을 때처럼 너무나 기쁜 나머지 흘려내리는 눈물처럼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소죠 어찌된 일리요 그는 그녀는 울음 섞인 음성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면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당신을 잊어버렸구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묶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주아가 살면서 그의 팔을 이끌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물었다 저 아가씨는 누구죠 주아 그녀는 그는 그녀를 만나게 된 때부터 최근에 만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3년 전 강남에서 몽고병에게 겁간 당할 뻔한 것을 내가 우연히 지나다가 구해주었지 그리고는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그런데 며칠 전 낙양성을 빠져나올 때 그녀를 우연히도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그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그의 품으로 고개를 파묻고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또 당신이 다섯 번째 아내를 맞이한 줄 알았어요 그의 마음은 그저 암땅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어느듯 그녀의 등을 도닥이며 등에서 어깨 위로 가볍게 쓸어주었다 지나영은 그렇게 며칠 동안 우울하게 지냈다 가져다 주는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재영과 유진과 유화는 주화와 백발신의 몰래 그녀가 있는 선실로 들어와 버렸다 그들은 그녀에게 먹여줄 죽을 써 갖고 왔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그녀의 다리의 뼈는 이미 접골이 되어 금방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다행히도 백발신의 공력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고 주화가 최선을 다해 그녀의 왼손을 치료했기 때문에 불구는 면하게 되었다 왼손에는 여전히 흰 천이 메어져 잇었다 그녀는 침상에서 몸을 세워 앉으며 옴매무새를 다듬었다 난 괜찮아 그러자 유진과 유화도 재현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유진과 유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시켰구나 그러자 유진과 유화는 시익 웃으며 말했다 저희들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무슨 소리니 백발신의가 분명 너희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재현과 유진과 유화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그녀의 얼굴을 일제히 쳐다보았다 그녀도 아이들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자 갑자기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어리둥절해져 버렸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그럼 그때 낙양성에서 그녀는 그때 들은 말을 상기하면서 다시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분명 너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라고 했고 너는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라고 했어 유진은 자신의 엄마가 재현에게 작은 엄마라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자신은 또 유화의 어머니를 작은 엄마라 부르지 않았던가 재현의 얼굴에는 온통 기쁨으로 얼굴이 번져져 가고 있었다 유진과 유화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진아영은 자신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왜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이 갖고 온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백발신이와 주화가 그녀의 선실에 들어와서는 간단하게 그녀에게 이러한 말을 건넸었다 지금 이 배는 망망대해로 나가고 있고 언제 육지에 닿을지 기약이 없소 당신이 만약 육지로 가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육지에 내려다 줄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오 진소저 당신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면 저희들과 함께 무인도로 가서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녀는 자꾸만 두 사람의 말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 정녕 내가 갈 길은 어딘가 다시 중원으로 돌아가 그이를 만나야 하나 그이는 나를 잊어 내가 스스로 떠나왔는데 아니면 이들을 따라 무인도로 가서 세상을 버릴까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어느새 고개를 젖히고 깊은 잠자리에 빠져버렸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백발신이를 당장에 찾아가 그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흥분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가 저마다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망울이 여간 빛나지 않았다 그는 주화를 한번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른손을 얼굴로 가져가더니 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선녀와도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아이들은 저마다 놀라서 그저 눈을 몇 번 손으로 문지른 후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유진은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딸아이를 가슴에 안으면서 그를 보며 살그머니 말을 끄집어냈다 이젠 밝힐 때가 되었나 봐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밝힐 줄은 몰랐었다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이 그도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왼손으로 머리칼을 한번 쓰다듬으며 뒤로 넘겼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보며 나직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다 아이들은 아버지 늘 부르며 그의 품으로 안겨들었다 주화의 품에 있던 유진도 어느 틈에 그녀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품으로 안겼다 그는 새 아이를 품으며 저도 모르게 온정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그윽히 느끼고 있었다 주화도 훌쩍이면서 눈물을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주체를 할 수 없었다 소소가 언제 들어왔었는지 주화의 손을 잡으며 살며시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녀도 소소를 가볍게 끌어안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모처럼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 그치 그녀는 웃음 속에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언니는 왜 그렇게 먼저 가버린 거야 라고 말하려 했었다 그러나 차마 소소에게는 그 뒷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의 품에서 잠시 벗어나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라고 연심 부르기 시작했다 마치 한이 맺힌 것처럼 말이라도 되는 듯이 아이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며 또 다시 그의 품으로 안겨들었다 진아영은 문 밖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몸을 옮겼다 이튿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태양이 다시 밝아오면서 선창에는 여섯 명의 그림자가 그 희망이 부품 가슴으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일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일출과 함께 발견한 섬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섬이군요 그들이 그 섬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다가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모두 가 뒤돌아 바라보았다 진아영이었다 그녀는 다소곳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약간 숙이고는 청주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저도 저 섬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주아가 덥석 그녀의 손을 양손으로 꼬옥 잡았다 안 되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아이들도 그녀를 둘러싸고 저마다 기뻐했다 백발 시내도 그녀에게 가벼운 미소를 보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일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다짐 속에는 언제까지나 먼저 그들과 헤어진 아내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김성국 SM 1109 무사 2부 01 561도 10 8 12 0 8 88 라인 사마검개 재현지음 1561도 소슬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가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보드라운 모래들로 가득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백사장을 쭉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습을 나타나는 우뚝 소순 하나의 숲 그 숲에서 들어서면서부터 향긋한 솔레음이 풍겨져 나왔는데 정말 그윽하게 그제 없었다 다른 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향기가 풍겨지는 정말로 신기한 나무들이었다 분명 그 나무는 향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산을 벗어나자 다시 평지가 나왔는데 맞은편에는 역시 푸르름이 가득한 산이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산과는 세 갈래의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밑에는 시냇물인지 바닷물인지 알 수 없는 푸르른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리를 만들었는지 알 길은 없었다 아니 알 수 없을 것이다 직접 시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리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무더운 5월의 더위를 씻겨주고 있는 듯 했다 다리 끝에는 자그마한 비석이 있었는데 화강함으로 까가 만든 것이었다 그 비석에는 여덟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깊이가 균일한 것이 그 글을 쓴 사람의 공력이 보통이 아님을 짐작하게 해 주었다 그 여덟 글자는 5,6일도 2,6수림 라는 글귀였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길을 따라 산허리를 돌아가 보니 거기엔 수많은 동물들 이끼어 놀고 있었다 들짐승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그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맹독을 가진 정갈부터 독사 등 각가지 독충들도 득실득실했다 그야말로 위험지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듬어진 길 위로는 그러한 독충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산허리를 돌아갈 수 있었다 산허리를 돌면 또 하나의 다리가 나타났는데 두 갈래길 뿐이었다 왼쪽 아래편에는 좀 전에 보았던 기석의 글자와 꽃같은 깊이로 5,6일도 3,6과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아마 다음 산의 숲의 이름 같았다 아래에는 역시 푸른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위들도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풍화로 인해 상당히 마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리를 건너보니 그곳에 5,6일도 2,6수림이라는 8자의 글귀가 보였다 그 글귀는 이정표와 같은 구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 수 있어들 것이다 이 산은 과실이 매우 풍족하여 과림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길 곳곳에 그야말로 희귀한 과일이 곳곳에 심어져 있었고 열매를 맺은 것이 그야말로 거대한 과수원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과일 하나를 따서 입에 물어보았으면 하는 강한 충동질을 억제하기가 무척 힘겨운 곳이기도 했다 산을 반바퀴를 돌 무렵 또 하나의 다리가 나타났는데 건너편에서 인가가 있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역시 왼쪽 아래편의 5,6일도 5,6 무림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다리를 건너와 보니 글귀와는 다르게 푸르른 초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그야말로 장관 이어드며 사람이 살기에는 더 없는 곳 같았다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 보니 제법 갖추어진 집 한 채가 나타났는데 굴뚝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집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웅대했다 집은 한 채지만 그 안으로 놓여진 반 개수만 하더라도 황공을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모두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동굴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이 사람 손으로 만들었을 것 같지 않은 정교함이 엿보이는 곳이었다 그 집 맞은 편에는 또 하나의 집이 있었다 아마 이곳에서 보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집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들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 나오고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 세 명의 여인과 한 명의 사내가 서 있었는데 모두가 선남선녀로 용모가 단아하게 보이고 혈기왕성하게 보였다 얼굴들은 이렇다 할 특징은 없이 전부가 닮은 꼴이었다 누워 있는 사람은 연신 신음을 하며 몸을 뒤척였다 음 맞은 편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 거리는 것 같더니 한 사람이 걸어왔다 그 사람은 분명 여자였다 매우 젊어 보이는 듯한 여인이었는데 그 누운 사람의 맥을 집는 것으로 보아 의사가 틀림없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구나 그녀의 말에 긴 한숨을 디며 서 있던 내 명중한 여인이 그녀에게로 걸어가서 조용히 안겼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녀는 그 여인의 등을 다독거리며 훌쩍이려는 것을 달래는 듯했다 이 사람의 정신력이 강해 무사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단다 서 있던 한 사내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는 한마디 건넸다 괜찮을 거야 그 여인은 사내를 보면서 금방 안겨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기대어 풀쩍거리면서 울기만 할 뿐이었다 이 무속비 옆 장영주 누워있는 사내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정신을 차렸다 그는 반듯하게 앉아 가부좌를 틀고 가볍게 운기를 해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매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혀를 짚어 모든 운기를 멈추게 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순수한 양기를 밀어 넣어 주었다 그 사내는 울컥 한 줌의 검붉은 피를 토하더니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아니야 분명 굉장한 내공으로 나의 막힌 혀를 뚫어 주어도 그러나 나의 진기가 모두 소실되었는데 그는 사실 조금 전 운기할 때 자신의 모든 진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알고는 분통에 했다 아니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미친 듯이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는 그만 정신이 흐트러졌는데 주와 임마 직전에 어느 도인으로부터 안전하게 그 길을 바로 잡아주고 막힌 혈까지 뚫어 주었다 그러나 한 줌의 진기가 남아있지 않은 무산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자는가 초라하게 생활하는 필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는 차라리 죽느니 맘 못한 생명을 원망하고 있었다 체력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성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30년의 공력은 어디서 연성한단 말인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그야말로 눈이 부실듯이 전신을 백발로 휘어 감은 듯 한 사내가 들어왔다 전신을 백발로 덮을 듯한 사내는 그가 정신 차린 이후로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얼핏 보아 256세 정도였지만 머리칼의 길이로 보아 수십 년은 더 되어 보였다 코수염도 없는데 수십 살을 먹은 사내라고 할 수 이들까 그럼 4시라도 된단 말인가 많이 나아 졌는가 그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듣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내는 그의 음성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사부가 생각났다 처연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임종하시던 그때가 갑자기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이었다 자네의 30년 내공은 아깝게도 구하지 못했네 사내는 지그시 놀랐다 이 사람의 안목이 어느 정도이길래 나의 내공에 깊이까지 알고 있지 아무리 예술이 대단하다 해도 공력의 깊이는 측정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텐데 백발의 사내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난 2561도의 주인이지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의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백발 끝 머리가 땅바닥에 푹신한 소미불처럼 보일 정도로 한 곳에 소복히 뭉쳐졌다 저는 차룡 아니 무속비협 장영주가 제 이름입니다 도주께서 하찮은 소인의 생명을 구해 주신점 백골난망입니다 그는 차룡여멸이라는 무림명을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무공이 폐쇄되고 보니 한때 지난 위명은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이렇듯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무림명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차룡여멸이란 이름은 강호에서도 그것도 사도에서 널리 알려진 무공 이름이었다 그의 사부 최승훈은 폭여멸이란 장법으로 과거 50여 년 전에 위명을 떨치던 노인이었다 제자 양성을 위해 30여 년간 은둔을 하느라 강호의 일에는 전혀 등외시 해왔었다 폭염 혈장의 무공을 본 사람은 절대로 살 안함지 못한다는 말도 전해지지 못할 정도라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차룡여멸은 사부의 폭염혈보다는 뒤지지만 몇 번밖에 쓸 수 없던 혈장을 수십 배나 쓸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장 소혁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오 안정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제조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면 잃어버린 공력도 약간은 회복할 수 있을 거이오 물론 소혁의 공력은 완전히 상실했소 그러나 그것도 완전이란 말은 맞지 않을 것이오 장영주는 의아해했다 공력이 완전히 폐쇄되었는데 다시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분명 나를 놀리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백발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개발한 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공력을 말하는 것이오 본 뒤 사람에겐 숨은 잠재력이 있기 마련이오 무인이라면 이러한 잠재의식은 매우 폭이 넓게 자리잡고 있소 그 잠재력을 얼마나 깨우치냐 하는 것이 무인의 강자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오 장영주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도 익히 잠재력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노부는 몇 해 전 이러한 이치를 뒤늦게 깨달가 원하면 그때그때 숨은 이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소 소협에게 이러한 잠재의식을 깨우치게 하면 소협은 확실히 기본 공력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오 그 후로 쌓이게 될 내공은 자기현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말이오 백발인의 진지한 태도로 보아 절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한 잠재력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믿기는 어려웠다 좋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수염도 이제 날듯 말듯한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흑철검 이철민 백발인은 조용히 일어서서는 그에게 눈을 붙이라는 말과 함께 그곳을 나갔다 그가 나가고 장영주는 여러 생각을 했지만 뚜렷한 뭔가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군 눈썹과 머리칼이 새하얀 것을 보니 꼬령이 분명한데 그는 갑자기 꼬르르 하는 소리에 놀랐다 그가 처음 느껴보는 허기였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허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끼니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밥상을 대령하고 먹고 나면 곧장 무공을 연마하는 일이 그의 일상생활이었다 단 한 번도 끼니를 걸러본 적이 없었다 강호를 나서도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 이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가 막상 이렇게 허기를 느끼니 자그마한 주먹밥이라도 간절했다 또 이러한 허기를 처음 당하자 그만큼 참기란 그야말로 불 속에서 기름을 뿌리는 격이었다 밖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맞은편 집에는 이미 모든 불이 껴졌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는 침대에 들어 누워 잠을 청했다 뱃속에는 연신 꼬르르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는 침이 마를 사이가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산의 진미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 한결 덜 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더더욱 뱃속에서는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인지 새들이 귀저귀는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배고픔도 덜했다 그는 기지개를 한 번 한 후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앗! 소저는 누구시오? 그의 두 눈에는 들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뿌연 아침 햇빛에 반사되어 비치는 여인의 얼굴을 놓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자신이 꿈꿔오던 여인이 아니던가 여인은 방긋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어머나 일어나셨네요 그는 들어 올린 팔을 내리면서 그녀에게 약간은 엄한 음성으로 말했다 남자 혼자 있는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다니요 그러자 그녀도 당황했는지 얼른 대꾸했다 하지만 여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말에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뒤편에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중년부인이 환한 웃음을 띄며 서 있었다 그 부인의 모습을 보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만큼 그녀에게 모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병은 완전히 나았나 보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들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러자 시원스러운 아침 공기와 함께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아 이렇게 밝은 아침이 있었나 그렇구나 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셔 본 적이 없었다 여긴 나에겐 별창기로구나 그는 크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셨다 아주머니 작은 어머니가 부르세요 그는 그 음성에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문쪽에 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자기보다는 무척 어려 보였지만 그의 내공이나 무공이 고수 못지않음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정가를 받은 그녀는 속히 그곳을 빠져나갔다 일어나셨네요 유진이가 잠을 깨우신 것 같은데 유진이가 잠을 깨우신 것 같은데 좀 조심하지 않고서 아니오 난 새소리를 듣고 일어났소 절대 소저가 나의 잠을 깨운 것이 아니오 그는 급히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대신해 말했다 사내는 싱근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저는 도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장영주도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장영주라고 하오 재현은 아직 창문가에 서 있는 여인을 가르치며 말했다 도유진이라고 작은 어머님의 따님이죠 그들은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도유진은 가볍게 돌아서서는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얼굴엔 홍조가 띄었는 대참아 그에게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 재현이를 바라볼 때와는 기분이 전혀 다르니 그녀의 홍조는 햇빛을 받으면서 더욱 붉게 물들어갔다 언니 언니 멀리서 양갈래로 머리를 땋은 소녀가 손짓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구원의 신이 오기라도 한듯이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빠져나갔다 양갈래로 머리를 땋은 소녀는 이제 123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 소녀였다 그녀의 품에는 들꽃들이 한아름 들려져 있었다 너 또 산아래로 내려갔었구나 도유진은 그 소녀에게 꾸중하듯이 말했다 그러나 소녀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피해 언니들은 맨날 가면서 왜 나만 못 가게 하는 거야 소녀는 그것이 못마땅한 건지 심통을 부리는 듯했다 유연이는 귀여운 아이니까 그렇지 유연이라는 소녀는 싱긋 웃으면서 금방 심통이 풀렸는지 언니의 손을 잡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도재현과 장영주는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화제는 중원에 관한 것이었다 도재현은 15여년 전 이 섬으로 오면서 강호에 돌아가고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매우 궁금했다 해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제를 올리고 돌아왔지만 그때는 늘 아버지와 동행했었다 그럼 지금 강호의 최고수는 흑철검 이철민이란 말인가요 그의 공력은 두 갑자를 웃돈다고 하지 아마 그의 상대가 될 사람은 백발 신의라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겠지만 그는 지난 14년 전에 낙양의 금용문의 장문으로 취임했지 금용문 곽 장문이 죽고 곽 대엽이 장문자리에 올랐지만 그렇게 큰 명성을 얻지 못하고 겨우겨우 존속해 나가다가 곽 대엽마저도 괴질에 걸려 그만 급사하고 말았지 이때 흑철검 이철민이 나타나 금용문의 장문자리에 앉았고 제자들도 그를 흔쾌히 받아들여 그 명성을 다시 얻고 있다네 음두갑자라면 어느 정도의 공력을 말하는 건가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공력이지 50년의 공력으로 무림을 재패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문에서는 장문에게만 전공 전술을 해 주어 그 공력을 키우는 문파도 있다고 들었어 제현은 그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운 듯이 말했다 이야 그런 사람은 몇 백 년의 공력도 갖고 있겠네요 그렇지 장문인들은 비례적으로 일 세기만 거쳐도 어마어마한 공력을 전수 받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물려주고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쉽게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애써서 물려준 공력을 아랫사람이 잘못 처신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는 제현의 말에 뭐라고 꼬집에 대꾸할 수 없었다 흑철검 이철민이라는 사람은 꼭 만나고 싶네요 그 사람은 곧 무림맹주로 추대될 모양이더라 협행도 많이 하고 수많은 악인들을 죽였지 그런 영웅은 당연히 그런 자리에 올라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협행을 해도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영준은 그의 말을 듣고 심히 느끼는 바가 많았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큰 호응을 나타냈다 그때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 청아하고 다정다감한 음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현아 손님 모시고 와서 식사하거라 네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장영준은 문득 여기가 섬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 섬은 미인도라도 되는가 아니야 561도라고 했지 어째서 561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재현은 그에게 그 여인의 내력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주었다 하하 놀라지 마세요 소소 누님은 대단한 미인이에요 지난번 중원에 갔을 때 많은 젊은 무사들이 소소 누님에게 청혼을 했었어요 모두 거절당했지만 말입니다 아직 시집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봐요 그는 그저 뜻없는 웃음만 짓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아침에 본 도유진이란 아가씨를 지울 수 없었다 벌써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어느새 마음속에서도 커 다른 비중을 차지해버렸다 내 대가죠 장영주가 도재현과 함께 식탁에 도착했을 때에는 거의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상당히 어색함을 느꼈다 더구나 도유진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그답지 않은 표정이었다 장영 여기 앉으세요 그는 도재현이 청하는 자리에 가볍게 인사를 한 뒤에 앉았다 아름다운 두 명의 중년 부인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침에 본 얼굴이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지만 전혀 낯설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은근히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의자는 모두 열 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자신의 오른편 두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갸름한 얼굴에 양갈래로 머리칼을 땋은 소녀가 앉아 있었는데 귀엽기 그지 없었다 아마 이 집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옆에는 머리를 한 갈래로 땋아서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너무나도 투명한 구슬을 보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을 끌어들일 것만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다시 왼쪽 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침 한 여인이 앉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침에 본 중년부인이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그녀의 얼굴은 어머니와도 같은 자상한 기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부인 옆에 앉아 화사한 봄날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느껴지는 여인을 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아름다움이 가득 배어 있었다 정말 무산 애들이 본다면 정말 진심으로 정을 줄 것만 같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부인이 앉아 있었고 그 부인 곁에는 도유진이 안아 있었다 그는 도유진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굳어지고 말았다 먼저 들 식사를 하지 낯선 중년부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손님에게 식사를 권했다 장영준은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수저에 손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내 손을 거두었다 그는 예를 존중하는 사람이라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다 분명 이들은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가장 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가 이러한 짐작을 한 이유는 식탁에 비어있는 두 자리와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이 여인들이고 남자들이라고는 자신과 도재현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인들의 행동 역시 남편을 기다리는 듯이 조심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상당히 엄한 예법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갑업이 엄한 것을 보니 이 집안의 가장의 인물댐 대미를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게다가 도재의 무공도 중원 어느 곳으로 못지않은 내공을 소유하고 있고 어젯밤에 본 백발인도 그렇구나 이들은 그 백발인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왜 그를 생각하지 못했지 그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임을 알자 사뭇 긴장감이 풀렸다 잠시 후 삐거득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들 어와서는 하나의 과일 소쿠니를 내려놓고는 의자에 와서 앉았다 그는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다 대단한 위염이 설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 백발인은 저를 들고 음식 하나를 집어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건넸다 소소의 음식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그러자 꽃처럼 화사한 여인이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다 아주머니 덕분이죠 그러자 그가 아침에 본 여인이 손을 가로저으며 대꾸했다 아니에요 소소가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하하하 그래 모두가 열심히 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그는 한바탕 웃으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무척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은 객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금세 드러나기 마련이다 장영주는 그러한 화목함에 사로잡혀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이었다 도재현이었다 식사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반찬 하나를 집어먹어 보더니 그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산해진미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하는 것도 이보다는 못할 것만 같았다 그는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비워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아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밥을 한 공기 이상은 먹지 않는 것처럼 신기하게 말이다 유화야 백발인이 이름을 부르자 머리를 한 갈래로 땋은 여인이 일어섰다 그리고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밥 한 공기를 조심스럽게 갖고 나왔다 더 드세요 그는 양손으로 밥을 받고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는 밥맛이 이렇게 조든지 몰랐었다 아마 며칠 굶고 나니 식욕도 더욱 왕성한 것 같았다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시각에 식사를 끝냈다 반찬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마 그들은 음식의 양을 매우 잘 조정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여인들은 모두 부엌으로 들어갔고 남자들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먼저 백발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장소엽이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모르겠소 아닙니다 매우 맛있었습니다 정말 사내진미도 소부인께서 만드신 음식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소부인이라니요 곁에 있던 도재현이 끼어들며 반문했다 그 요리를 가르치신 분 말입니다 아 아주머니를 말씀하시는군요 후후 농담도 할 여유가 있는 걸 보니 기력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소 네 이 모두가 도주 덕분입니다 그는 가볍게 읍을 취하면서 대답했다 아버지 장영의 말을 들어 보세요 중원에서는 무림맹주가 새로 뽑힌대요 도재현이 불현듯 꺼낸 말에 그는 약간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중원의 일에는 상관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었느냐 그는 엄한 음성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려는 듯했다 무공을 익히고 있으면서도 사용치 않는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장영준은 자신이 도저히 어떤 말을 꺼내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지 몰랐다 다만 두 부자 사이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잖게 시끄러울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낯선 중년부인이 다과상을 내오면서 말했다 또 싸우시는군요 그러자 백발이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도재현도 몸을 가다듬으며 그 다과상을 받았다 재현이는 아버님 말씀에 따라야 해 우리가 중원에서 일어난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잖니 작은 어머니 그녀는 백발이네 곁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우리가 중원을 떠나 이렇게 분리된 땅을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 가꾸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 그녀의 말에 분명 무슨 뜻하지 않는 과거사가 있다고 장영준은 판단했다 그리고 도제의 말을 빌어보면 그녀는 분명 도유진의 모친이 분명할 것임을 확신했기 때 문에 더더욱이 신경이 쓰였다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예를 표하고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자 백발인도 따라서 일어서는 것이었다 흐흠 나도 이만 일어나야겠군 장소협 나를 따라오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영준은 그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믿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가버리자 도제연은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건넸다 작은 어머니 왜 아버지께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현아 우리가 온 지 15년이나 흘렀어 넌 아직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니 전 강호로 가서 어머니를 죽이게 했던 놈처럼 모든 악인들을 죽이고 싶어요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건법을 배웠죠 왜 무공을 이겼느냐고요 그는 분노에 가까운 언사를 터뜨렸고 그녀는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현아 작은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구나 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소소가 한 손에 검을 쥐고 자신을 노한 눈으로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었다 누님 나 역시 강호로 나서서 악인들을 모조리 배워버리고 싶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의 일할 공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강호로 나간다면 우리는 애숭이에 불과한 거야 그런 망신을 당하기는 싫겠지 소소의 부드러운 검이 가볍게 떨렸다 알게더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작은 어머니 그녀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재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 아이도 이젠 장가를 가야할 나이가 되었구나 서방님에게 이해가 강호로 나가서 며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구나 하지만 이 아이는 혈기로 가득 차서 쉽게 허락하실 것 같지 않구나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신의 검을 쥐고 다시 나왔다 이어 유진과 유화도 따라 나섰다 그녀들의 표정은 몹시 못마땅한 기분이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흥 재현이 너 언니하고만 갈 거야 유화가 그렇게 말하면서 재현의 팔을 움켜잡았다 아니 재현은 다소 더듬거리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 홍조가 퍼지고 있었다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그런 건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말이다 얘들아 아버지께서 그쪽으로 가신 듯하니 조용히 연마만 하다 오너라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곧장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유현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부인과 함께 집 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 유현이도 언니들과 함께 무술 연마하러 가지 그러니 양갈래로 땋은 머리카리 허공에서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아래로 늘어뜨려지고 말았다 아니에요 전 어머니와 같이 집 안 청소하는 것이 좋아요 유현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도 딸아이의 개 웃음을 띄웠다 언니 연희가 무공을 익히지 못하는 것은 저를 닮아서일 거예요 자질이 부족한 저는 동생 그런 말 앞으로는 하지마 서방님이 들으시면 화내시겠어 이 낯섰다고 느끼는 중년부인은 과거 금융문의 금지옥엽이었던 곽연주였다 그녀는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의술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혔다 그리고 새로운 의술도 많이 개발하였다 유현의 모친인 진아영은 예전처럼 평범한 성격으로 무공을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다 딸아이도 그런 그녀의 성격을 본받은 탓인지 무술 배우기를 싫어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무공을 모른다고 탓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공을 모르는 반면 음식이나 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는 어 느 형제고 다 훨씬 나았기 때문이었다 546 무림 5,6일도에 백발도주는 해변을 거니면서 장영주에게 말을 건넸다 어젯밤 내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그는 그의 말에 뜨끔 놀랐다 사실 그의 말을 듣고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의 진실되어 보이는 말에 선뜻 응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자 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오 자 저기를 보시오 그가 손끝으로 가르친 것은 주변에 있는 거대한 바위섬이었다 내가 여기서 저 바위섬을 없앤다고 한다면 소엽은 믿으시겠소 네 그가 놀라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다 그 바위섬은 정말 거리상으로 도 수십리나 떨어져 있었고 그 면적 또한 이 섬과 맞먹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어림도 없다 세상에 저 섬을 어떻게 없앤단 말인가 수갑자의 공력을 가진 사람으로도 불가능할 일일 것이다 그는 백발도주를 살펴보았다 그는 단지 눈을 감고 운기 조식을 하는 것 같더니 기합 소리와 함께 몸을 띄운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연이어 하는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눈 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위섬이 요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얼떨결의 옆을 돌아다 보았는데 갑자기 깜쪽같이 사라진 그가 불현듯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만 귀신을 만난 것처럼 매우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는 여전히 동그랗게 뜬 눈을 떼지 못하며 덜덜 떨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분명 귀신이야 귀신 그 바위섬은 깜쪽같이 바닷속으로 잠기고 말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야 만 것이었다 장영준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했다 아니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단정짓고야 말았다 장소협 너무 무서워 마시오 내가 깜쪽같이 사라진 것은 나의 비술이오 그리고 저 섬을 단숨에 붕괴시킨 것은 나의 공력이지만 나의 보통 공력으로는 저런 힘을 바라지 못하오 하지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잠재력을 잃게 운 뒤로는 그러한 힘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고 했잖소 자 소협도 한번 해보시겠소 그는 고개를 가로지르며 아직 믿지 않으려 했다 그때였다 어디서 검술 연말을 하는 것처럼 칼 부딪히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장영준은 그 소리를 듣자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지그시 놀랐다 하지만 백발도주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건법을 연습하는 것 같군 같이 가보시겠소 그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백발도주는 그의 허리를 가로채자 순식간에 수십리나 달려와버렸다 그는 그러한 것을 보고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백발도주는 산중턱에 솟아오른 바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에서 검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의 기합소리가 들렸다 장영주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래에는 검술을 비롯해 각종 무공을 배울 수 있게끔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는 대자세히 보니 그 도구들은 모두가 자연적인 바위나 참나무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바위에 난 손자국이나 나무가 부러져나간 것을 보면서 지그시 놀랐다 모두가 엄청스러운 무공을 갖고 있었구나 저 바위에 새겨진 손바닥은 그냥 바위에 대고 밀어넣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힘을 가해서 내려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차룡여멸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그는 문득 그들이 검법과 장법을 함께 쓰는 것을 보고는 더더욱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 지고야 말았다 검법을 펼치면서 장법을 염마한다는 소리는 처음 보는구나 하지만 저 장법의 위력 또한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도유진이 검법을 거두면서 장풍을 날리는 듯 한 동작을 잠깐 취하는 것 같더니 팍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 앞에 있던 바위들의 표면에 그녀의 손바닥을 남기고야 말았다 장영준은 그녀의 장풍이 저 정도의 위력을 낼 줄은 정말 몰랐었다 도서적까지 저 정도의 무공을 익히고 있을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나 장풍만으로 폭염 혈장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그때 다시 도유진의 몸이 잠시 허공에 뜬 것 같더니 좀 전에 백발도주처럼 깜쪽같이 사라지더니 이내 3장 밖에서 다시 몸을 드러냈다 아 정말 저렇게 몸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도 무공이란 말인가 저렇게 몸을 사라지게 만들려면 정말 엄청난 공력이 필요할 텐데 도유진은 거센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마트면 장영주는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뻔했다 자네 지금 그들에게 모습을 비춰 무공을 훔쳐보았다고 비난을 받고 싶은가 그러지 않으려면 잠잡고 있게 내 딸아이는 저 정도로 죽지 않아 장영주는 그에게 정말 놀라고 또 놀랐다 자신의 무공도 폐쇄되기엔 최고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무공이 폐쇄되고 절망감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부가 되었었다 그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존경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무공을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 비록 부상을 입는 바람에 공력을 상신했지만 그의 말을 믿어 회복할 수 있다면 좋다 해보겠다 그는 어느 듯 투지가 서서히 불타올랐고 그는 하면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는 폭염 혈장을 익히는 지옥 같은 수련도 이겨냈었다 그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는 않았다 저에게 그 힘을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그에게 넙죽 엎드리며 말했다 그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자 나를 따라오게 이제부터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네 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사부님 나를 사부라고는 부르지 말게 그냥 도주라고 불러주게 네 도주님 이것도 번거롭군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게 그게 제일 낫겠어 정말입니까 아저씨 그는 웃으면서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친숙하게 부르게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자 그럼 따라오게 그는 즐겁고 흔쾌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XXXX 장영주가 도착한 곳은 절벽과 폭포수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곳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여지껏 섬의 이름을 나타내던 비석이 이곳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사륜 무림이라고 부르지 별다른 뜻은 없어 무술 연마하기가 좋은 곳이라서 별 생각 없이 붙인 이름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좌우도 슬펐고 저 낙소 아래에 있는 바위로 가서 가부자를 틀고 앉게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폭포 소리를 들어보게 그 폭포수 중에는 사람과 대화를 놔둘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는 그것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자 명심해야 할 것은 폭포의 낙차력이 무척 크다는 것이야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면 당장에 나오게 무리해서 낙소를 받으면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견디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질 테니 그렇게 되면 주아가 또 고생하게 돼 주아라니요 자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도 모르고 있었나 바로 유진의 모친을 말하는 걸세 아 그는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들 부자 사이에 끼어들던 그녀를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군요 다음번에 만나면 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됐어 그녀는 인사받는 것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돗을 벗었다 제법 균형이 잘 잡힌 몸이었고 군살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했다 그가 폭포수에 발을 담그자 그의 몸이 경직되고야 말았다 빙수 같아요 후후후 보통 폭포수로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이야 이 폭포수 위쪽에는 거대 한만년빙석이 있지 절대 녹지 않는 빙석이더군 자연 물이 그 빙석을 지나 면서 물이 차가워지는 것은 당연하지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그고 나면 몸이 그는 그렇게 투정부릴 여유만만한 것이 아님을 자신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결심을 굳힌 뒤 뛰어들었다 커다란 바위를 물속으로 집어던진 것처럼 거품이 일더니 그의 모습은 잠시 사라졌다 곧이어 그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그 바위로 헤엄쳐 가는 것이었다 백발신이는 혼자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정신력이 대단해서 반드시 깨우칠 거야 정말 맘에 드는 녀석이군 그는 몸을 획 돌리는 것 같더니 이내 몸이 사라지고 말았다 과연 신비스러운 무공이 아닐 수 없었다 XXXX 도재현은 검법을 연마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중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그러기에 제대로 검술이 펼쳐질 리가 없음은 당연했다 현아 넌 무슨 잡념을 하기에 그렇게 초식의 변화가 없지 그의 상념도 소소의 엄한 음성에 정신을 차렸다 아 아니에요 그는 다시 검술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소소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재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중언에 대한 복수심이 남아있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검을 거두면서 몸을 훌쩍 돌려 거명을 휘두르면서 사마검법을 익히고 있었다 매초식은 변화무쌍하기가 그제 없었고 한권의 비서로서 체계화가 된 검법이었다 대부분이 매서운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잔인한 살수가 주루를 이룰 정도였다 6. 돌아온 기일 장영주가 5, 6일도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4개월 그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새롭게 공력을 깨우치게 되어 잃어버린 내력을 회복하였고 도유진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은 그야말로 뜨거운 청춘남녀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혼례가 있은지 불과 나흘이 지나고서 그들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를 얻은 장영주는 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도유진은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니 자연적으로 싸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생활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유진여기는 그야말로 신선히 사는 곳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곳이오 허나 무인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은 무인의 도리가 아니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오 저는 이곳에서 아버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부인 그들의 타협은 그렇게 짧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 동안 도재현은 손가락을 꼽으며 날짜를 헤아리고 있었다 바로 내일이구나 내일 내일은 9월 20일 바로 친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기일만은 아니었다 바로 강호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날을 기해 강호를 떠돌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챈다면 그야말로 다댄밥의 재뿌리는 격이 되니 조심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발도주는 도재현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따라가지 않고 소소를 따라가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 자신도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소소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매우 신뢰하고 있었고 안심할 수 있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하는 것일까 그는 종종 새삼스럽게 되새기며 중얼거려 보지만 그래도 초조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 마음은 부모에게서는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XXXX 이튿날 아침해가 떠오르면서 일륙향림에서 소소와 도재현의 배가 섬을 떠나고 있었다 백사장에서 지켜보는 백발도주와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 모두가 손을 흔들어 배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장영주가 장인에게 말을 끄집어냈다 아버님 저희들도 중원으로 가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장영주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백발도주는 한참 그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생각도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원했다 아무리 섬이 낙원같다지만 생활경험이 없으니 온실 속에 화초가 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과견주는 고개를 끄덕여 호응을 나타냈고 진하영 역시 호응을 해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백발도주는 그들에게 섬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었다 XXXX 섬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모두 다섯 명 뿐이었다 백발도주와 과견주 그리고 도유화와 진하영 도유연 모녀가 전부였다 이들은 정막한 가운데서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도재형과 소소가 떠난 지 벌써 10일 불안하고 초조한 그는 매일 해변가를 거닐고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올 줄을 몰랐다 주와 아무래도 내가 중원으로 나가봐야겠어 그의 뒤편에 서 있던 과견주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의 말에 대꾸했다 그래요 소소가 곁에 있다지만 그의 역시 강호 경험이 없으니 내일 아침 떠나야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품으로 조용히 안겼다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백사장을 걷고 있었다 납풀거리는 그들의 옷자락마저도 붉은 빛으로 인해 더더욱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잊었다 게다가 곧 40세의 나이를 맞이하게 될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일치 안고 있었다 그야말로 꽃과도 같은 18세의 소녀같은 아름다움이었다 XXXX 한편 중원으로 나간 도재현은 소설을 따돌리고 유랑을 시작했었다 물론 중원의 생활은 그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것과 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았다 배가 곱하오기 시작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소 누님한테 은전 좀 받아 두는 건데 그는 허기가 졌는지 배를 몇 번인가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붙은지 알 수 없게 후각을 자극시키는 고소한 냄새가 파고드는 것이었다 분명 고기 굽는 냄새야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기 시작했다 입안에서는 꿀물과도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맴 돌고 있었다 그는 그 냄새를 쫓아 수판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에 한 사람이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매우 곱상하게 생긴 사내였는데 정말 보기 드문 미남이었다 저 그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좋을지 몰라 그저 손만 내밀고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그 사내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다 이따금 그 사내가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이내 모르는 척하며 고기 굽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지고 숲에는 하나의 불빛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 모덕불 주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양은 정말 대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굶어보기는 또 첨이구나 그는 아까부터 계속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책 겉만 소소 누님한테 빼앗기지만 않았더라면 사냥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맛있어 보이지 상대가 그 구운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 자신의 배는 더더욱 함성을 지르며 두들기고 있었다 배가 고플 땐 잠을 자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팔을 가지런히 그어 눈을 감았다 상대편의 사내는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나뭇가지에 약간의 경력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 경력이 실린 나뭇가지를 들고 몸을 일으키더니 그에게로 다 가가는 것이었다 그 나뭇가지로 그의 몸을 살짝 건드리는 것 같더니 거세게 그의 얼굴을 향해 내려쳤다 그 나뭇가지 끝이 거의 그의 사죽공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그 힘이 이순 언제 그랬었느냐는 듯이 멈춰버리는 것이었다 무공을 모르는 사람이었군 그는 그렇게 말하며 본래 자신이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그도 팔을 깨고 두 눈을 감았다 XXXX 산새들의 귀적임에 도재현은 두 눈을 뜨고 말았다 아함 잘 잤다 그는 기지개를 하고는 주위를 살피는 듯했다 눈 앞에 모닥불은 이미 꺼져서 하얀 연기만 남기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 있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하얀 천으로 꼭 쌓여진 고기 덩어리가 보이는 것 이 아닌가 그는 그것이 어제 맞은편에 사내가 먹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따끈따끈한 것이 먹기가 딱 알맞았다 아! 그 자가 나를 위해 고기를 다시 구워 주었구나 그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허겁지겁 고기가 들 어가기가 바빴다 목이 메이고 숨이 갚았지만 그래도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에 눈물이 아팠다 다음에 꼭 신세를 갚겠소 그는 다 먹고 난 고기의 뼈를 보며 읍을 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웃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고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고기를 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은 느끼지 않은 듯 했다 7. 죽음 5개의 땅덩어리가 하나의 섬으로서 불리우는 5, 6일도 그곳에 이륙은 맹독을 가진 독충들이 우그루그란 곳으로 위험지되었다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에 자주 넘나드는 사람이 있다 바로 곽연주 그녀다 그녀는 독경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독을 해독 또는 제조하기 위해 자주 이곳에 들린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만난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이제 1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안겨져 있었는데 소녀의 팔에서는 검은 피가 연신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녀는 막내둥이 도유연이 아닌가 유연의 어머니 진아영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딸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고야 말았던 것이다 주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실성한 사람처럼 물부를 가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진아영의 시신을 구하지도 못한 채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일지 켜보아 야만했다 그녀의 가슴이 찢겨지는 것처럼 아려왔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녀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엄마 유연은 연신 엄마를 찾으며 고르지 않은 숨을 쉬면서 손을 허공에 대고 바둥거리고 있었다 주아는 별의별 방법으로 그 검은 피의 독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독이 더더욱 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라면 반시간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하필이면 이럴 때 서방님도 계시지 않으시다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급한 마음과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다 유연의 손은 더더욱 떨려오기 시작했고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미안하구나 연하 주아의 손에 잡혀있던 유연의 작은 손이 스르르 흘러내리더니 투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주아는 어린 소녀의 죽음에 애통해하고 원통해했다 아니 친자식이 죽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다정스러운 모녀를 함께 데려갈 줄 누가 알았었겠는가 일육향님에서 돌아올 배를 기다리던 도유아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곳을 건너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급히 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작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연하가 왜 이러고 있죠 주아는 어린아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더더욱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도유화도 갑자기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다 연하 어머니는요 도유화의 눈에 순간 짐승들이 으르릉 거리며 하나의 먹이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았다 그 먹이는 분명 하얀 살을 가진 사람이었다 순간 그녀는 심한 구토를 하고야 말았다 우회해 그녀는 미칠 것만 같았다 이 순간 다정스럽던 유연의 모친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더더욱 가슴속에서는 한과할 수 없는 울분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장에 검을 뽑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녀는 검을 마구 휘두르면서 검법을 펼쳤다 워낙에 날카롭고 무거운 검법이라 짐승들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맥없이 베어지고야 말았다 짐승들은 일단 겁을 먹으면 달아나기 마련인지 무리들이 모두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고야 말았다 그녀는 사지가 갈갈이 찍혀 있었고 내장이 마구 튀어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 기적이 뜯겨 먹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보는 것 자체가 구역질 날 정도였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수급 많은 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어머니 도유화는 그녀의 수급을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다 친어머니처럼 돌보아 준 그녀에게는 각별했던 터이라 그런지 그녀는 더더욱 슬픔에 젖은 눈물의 강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유화야 내일 내가 중원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 모시고 오너라 네 두 사람은 벌겋게 달아오는 눈을 감추지 못하고 또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XXXX 도재현은 허덕거리는 숨을 가누면서 담장 밑에 몸을 딱 밀착시키고는 고개를 빼꼼히 내다보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군중들 중에 한송이의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그녀는 분명 소소가 틀림없었다 그녀도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있었다 언제 여기까지 쫓아왔지 그는 살금살금 많은 인파 사이로 몸을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누가 그의 등에 손을 얹고는 가볍게 두 번 두들기는 것이 아닌가 그는 움찔에서 몸이 경직되고 야 말았다 에고 걸렸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일숨 그의 미소도 싹 사라지고 놀라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아 당신이었군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발각되었음을 알고는 급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 이끌고 그 인파 사이로 사라졌다 교회 한적한 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망다니는 거죠 말도 마시오 나를 잡아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니 말이오 그는 다시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점점 보면 볼수록 잘 생긴 사람이었다 아마 일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를 보는 여인이라면 분명 애간장을 태울 것이 분명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제 할 수 있었다 참 인사가 늦었소 그날 그 고기는 참으로 고마웠소 난 도재현이라고 하오 나는 이해 아니 이해철이라고 합니다 이해철은 가볍게 읍을 하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지었다 참으로 정겨운 웃음이구나 유진이나 유화의 웃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웃음인데 아차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사낸데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꺼냈다 이형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저는 올해 18세입니다 그렇군요 도형은 어떻게 되세요 난 올해 21세가 되었소 그는 나이를 말하고는 그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죠 물론이요 동생 두 사람은 그렇게 호용호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 않았다 그 처조짐으로 소소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현아 빨리 돌아가자 이해철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누님 좀 봐줘요 안 돼 아버지가 아시면 불벼락이 떨어지실 거야 좋아 그럼 검을 돌려줘 소소는 검을 만지작 거리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도제현은 그 검을 재빠르게 가로채더니 허공으로 높이 치솟았다 소소는 그제서야 그의 꿰매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현이 너 정말 이럴 거니 누님 정말 미안해요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오장을 한걸음에 뛰어넘는 것 같아 보였다 곁에서 보던 이해철 역시 멍하니 놀라고만 있었다 동생 빨리 오지 않고 뭐해 아 곧 가요 그도 몸을 훌쩍 돌리더니 매우 날렵한 신법으로 그가 사라진 방향으로 경공을 펼쳤다 대단한 경공이구나 분명 저자의 내력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소소는 지긋이 놀랐다 사라져가는 그의 경공이 동생의 비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릴 정도라면 그건 보통의 내공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XXXX 이해철은 거센 숨을 쉬면서 억지로 달려오고 있었다 형 잠깐 쉬었다 가요 도재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선가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동생은 잠시 쉬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형형의 무공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아 경공뿐 할 게 없는데 뭘 그리 칭찬을 하는가 겸손하실 것 없습니다 그 경공법은 그야말로 세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소지 공이 아닙니까 이소지공 도재현은 슈슈슈 하는 바람소리가 잠깐 들릴 뿐이었는데 어느새 그의 모습이 이해철 앞에 나타났다 그래요 이소지공이란 무공은 이름 그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공술이에요 하하 우린 이 무공을 이공허추월이라고 부르지 우리라면 형님의 사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그 그렇지 그는 내심 뜨끔했다 사문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괜히 말해버렸어 다행히도 사문의 이름은 묻지 않았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솔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팔흑금 박해주 숲에서는 지금 변기가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땅이 꺼질 듯한 진동을 자아내고 있었다 한쪽엔 금을 튕기며 무공을 펼쳐내고 한쪽에서는 검법으로만 상대하는 것 같았다 놀라운 것은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여인이었다 흥 그 따위 시시한 검법으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금을 튕기던 여인이 먼저 소리쳤다 그러자 검을 들고 있던 여인도 질세라 대꾸했다 흥 이 검법을 무시하지 마라 흐흥 이름도 없는 검법을 갖고 떠들기는 검을 들고 있던 여인은 다시 복업을 취하고 거명을 잡았다 그러면서 검을 몸가운대로 두면서 두 눈을 부릅떠 그녀를 노려보았다 오우우 대단한 사공이다 이것이 금을 튕기던 여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금을 튕기면서 탕공을 펼쳤다 음률이 변하면서 초목들이 후들후들 떨고 땅이 갈라지는 술법까지 쓰는 재간에 검을 들고 있던 여인은 또 한 번 지그시 놀라고 말았다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검을 들고 있던 여인은 훌쩍 몸을 날려 허공으로 치솟았다 도망가려고 어림없다 금을 한 줄 튕기자 바람소리와 함께 거센 경력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그 경력을 피했다 내년에 무공도 보잘것 없진 않구나 금을 튕기던 손이 멈추고 그녀를 두 장여 사이에 두고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2 그녀는 발끈하며 검을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그렇게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소소였다 그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저년의 공력이 얼마나 되길래 가까이 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 검을 들고 있던 여인은 약간의 두려운 눈빛을 표했지만 금을 튕기던 여인은 전혀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여협의 존성대명은 어찌 되세요 그러자 소소는 읍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자기 소개를 해주었다 존성대명이랄 것까지도 없습니다 성명삼자는 진소소입니다 강호는 처음이지요 두 사람은 그녀가 강호는 처음이란 말을 듣고는 어떠한 안도에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일시 싸움의 의지도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검을 들고 있던 여인이 먼저 자신의 소개를 했다 저는 서유미에요 저도 강호엔 처음이에요 그녀는 검을 검즙으로 집어넣으면서 싸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저 역시 강호엔 처음이지요 박해주라고 합니다 여인 셋 그것도 모두가 강호엔 처음으로 발걸음을 했다고 했다 그들은 이것은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참 조금 전 두 분께서는 다투시는 것 같던데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서유미가 먼저 읍을 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박해주도 얼른 사과를 했다 사실 그들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투었었다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나무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서유미가 그 나무 바로 아래서 금을 튕긴 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XXXX 그날 저녁까지 그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무르익어 갔다 문득 박해죽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말을 끄집어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보고 흑금이라고 부르지요 그건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금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금은 보통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사람들 은 이 금을 노리지요 그녀는 금을 몇 번인가 쓰다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금은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잃을 수 있어도 이 금만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어느새 그녀의 눈가에는 자그마한 이슬이 맺혔다 소소가 그래도 연장자답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달래어 주었다 나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자랐지만 해주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도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감추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8년 전이었어요 나의 아버님은 무공과는 무관한 흑현파름 이란 곡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신을 백발로 휘감은 듯한 노인이 이 곡을 듣고는 대단한 무공이라고 칭찬을 했었죠 아버님은 극구 무공이 아님을 강조하며 그 저 평범한 곡이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노인이 금을 켤 때와 아버님이 켤 때와는 천양지차였어요 그가 금을 켜자 사람의 혼을 마 비시키고 사물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소소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내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호엔 백발을 가진 사람이 의부 말고 또 있을까 박혜주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 노인은 나에게 무공을 배워보라고 권했지만 우리 집안은 원래 무인 집안이 아니라 무공을 전혀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아버님도 저도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잠시 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불타오르고 있는 모닥불 사이로 집어 넛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노인은 무공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면 당장의 흑금을 부셔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죽음을 당한다고 그녀는 다리를 쪼그려 앉으면서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는 모닥불을 주시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아버님은 그 노인을 쫓아 버리셨지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금융문의 장문이라는 사람이 아버님의 곡을 듣고는 그때의 그 노인처럼 대단한 무공이라고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무공을 가르켜 달라고 했죠 아버님은 무공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르켜 주기를 꺼려했었는데 흐흐흐 이튿날 아버님은 누군가에게 살해되시고 아버님이 곡을 쓴 양피지와 금융문 장문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버님은 살해되시기 전에 백발 이라는 글귀를 남기셨어요 분명히 아버님을 살해하고 악보를 훔친 사람은 그 백발로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무공을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죠 그녀는 다시 흑금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님이 튕기시던 음료를 기억해 가면서 흑현파름을 익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공을 익힌 지 이제 겨우 8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다 대단한 무공이로구나 8년의 공력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소소는 그녀의 등을 다독거리며 안정시켜 주었다 그들은 문득 서유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잠이 들었었는지는 그들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깊숙 한 잠에 빠진 것이 분명했다 저렇게 입가에 물기가 고일 정도라면 구칠째 낙양에 축제가 있는 듯이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면서 즐거워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부 활기가 넘쳐 보였고 어린아이들도 즐거운 놀이에 넘어져도 아픈 줄을 몰랐다 자 오세요 오세요 천하의 절미가 다 있습니다 오세요 어디선가 이러한 외침이 들렸다 길가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았던 소년이 고개를 지켜 들더니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해 기어가는 것인지 걸어가는 것인지 좌우간 소년은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움직여주지 않았다 남루한 옷차림의 얼굴도 군데군데 상처투성이가 그야말로 보는 사람이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하게 보였다 소년이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저절로 넘어갈 듯한 음식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었다 소년은 그 음식이 먹고 싶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에 달려들어 먹고 싶었다 하지만 소년의 손에는 그 음식값에 반품도 안 되는 동전이 들려져 있었다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이며 천천히 돌았었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지 고개를 돌리곤 했다 문득 사람들 손에 들려진 음식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소년은 마을 은침을 꿀꺽 삼키면서 입맛을 다시는 듯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사람의 음식을 낚아채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걸음으로 어딜 가랴 도둑이야 이놈 소년은 도망치면서 그 음식을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소년의 입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면서도 오물오물거리며 음식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 이놈 소년의 목덜미는 누군가가 재빨리 낚아챘다 그러자 일순 소년은 쾌퇴 거리며 입안에 든 음식물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야 말았다 이놈이 감히 도둑질을 해 소년은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이 바둥바둥거렸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퇴퇴 거리고 있었으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소년의 뒷덜미를 잡았던 손이 놓아지자 소년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크애애 서너번 거센 기침을 하고는 땅바닥을 기었다 사람들이 어느새 소년의 주위를 감쌌다 이런 싹수가 노란 녀석은 미리 잘라버려야 해 그래 이런 녀석은 일찌감치 죽여버려야 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년을 죽이자고 했다 하지만 말이 되는가 꼭 죽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었다 여보세요 일순 장례는 조용해졌다 어디서 들려온 음성인가 참으로 고요한 음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들은 어느새 소년 곁에 나타난 이제 20세 정도의 여인을 보고는 아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소 지 공 이소지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여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검을 왼손으로 바꿔 들고는 소년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런데 소년의 왼팔을 잡자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대굴대굴 뒹구는 것 이하 아닌가 이봐요 왜 그래요 소년은 여전히 왼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을 마구 뒹굴었다 여인은 소년이 측은에서 견딜 수 없었다 이보세요 이 소년이 먹은 음식값은 제가 변상하겠어요 그러니 다들 그를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품속에서 은자를 꺼내 그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하자 그는 군소리 업이 그 은자를 받았다 음식값의 10배는 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년의 오른팔을 목에 걸고 땅을 힘껏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띄웠다 이내 수십 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자 사람들은 수금거리기 시작했다 분명 저 여인은 금융문의 제자가 틀림없을 거요 그래요 이소지공은 이장문의 무공이니 말이오 사람들은 군소리 없이 흩어지고 평상시처럼 돌아갔다 XXXX 소년은 눈을 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제 정신이 들어 소년은 자신의 머리맡에 있는 여인을 보았다 누구세요 난 도유화라고 해 넌 도유화 그녀는 561도의 셋째 아가씨가 아니던가 그녀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텐데 난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고아예요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여긴 어디에요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동굴이야 좀 춥지 그녀는 부시돌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부시돌로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부시돌이 젖었는지 아니면 나무가 젖었는지 불이 쉽게 붙지 않았다 예 남들은 너를 뭐라고 부르니 남들은 나를 칠째라고 불러요 칠째 날 보면 재수가 없고 오히려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유화는 우습기도 했지만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자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길을 잘 가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 재수없게 개똥을 밟는다거나 소나기를 맞는다거나 엎어져 코를 깬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소년은 자신의 왼팔을 만지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나의 이 팔도 그들에게 맞아서 부러진 거예요 다리도 소년은 그래도 그들을 원망하는 듯한 눈빛은 전혀 없었다 넌 그들이 원망스럽지도 않으니 원망은요 낱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은 면역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오늘은 몸이 이래서 그렇죠 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소년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밖에 비가 그친 것을 보고는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난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떠나야 해 너도 몸 조심하고 잠깐만 갈 때 가더라도 이걸 갖고 가야죠 소년은 자그마한 주머니를 보였다 내 정신 좀 봐 약주머니를 그냥 두고 갈뻔 했네 그녀는 소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훌쩍 밖으로 몸을 날렸다 소년은 멀리 사라져버리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아쉽구나 그녀의 생명도 곧 꺼져버릴 운명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소년이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소년이 사람의 운명을 볼 능력이 있단 말인가 만약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소년의 행동은 전부 가식이란 말인가 십백발신의 와 흑철검 이철민 어서 움직여 숲속에서 채찍 소리와 함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도재현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는 눈을 번쩍 뜨고야 말았다 곁에 있던 이에 철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빨리 옮겨 다시 호통소리와 함께 채찍 소리가 들려왔다 도재현은 몸을 감추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